안녕하세요. 북킹북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고려사입니다. 고려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물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기전체로 정리한 관찬 사서입니다. 이 시대가 대부분 그렇지만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됐다는 내용이죠. 고려시대 역사 연구의 기본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가 조선건국 합리화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고요. 이전 왕조인 고려의 무신정권기, 우왕이나 창왕기까지의 왕조의 이어짐, 대부분 악정, 패정,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권개하고 징계하고 교훈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편찬되었는데 사료선택의 엄정성, 객관적인 소술태도를 상당히 잘 유지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국 후의 조선왕조를 보면 태조때부터 동양유교적 왕조의 전례대로 전왕조의 정사를 편찬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려사로서 5대인 문종원년에 와서야 겨우 완성이 되게 됩니다. 기간으로만 봐도 편찬기간이 60여 년이 넘고요. 그만큼 많은 곡절을 가지고 원성된 역사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태조 이성계에게 고려사의 편찬 명령을 받아서 이듬해인 1395년 정도전이 주축이 돼서 시작을 했어요. 편년체로 고려국사 37권을 완성했는데 이전 왕조의 역사가 기전체가 아닌 편년체로 기술되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편년체라고 하면 역사기록을 연도에 따라서 연월일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의 전말을 시간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래된 순서부터 새로운 사건 순서대로 늘어놓으면서 기록하는 방법인데요. 동양권에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오래된 역사편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편년체 사서는 중국 노나라 역사인 공자의 춘추, 기타로 자치통감이라던가 고려사자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 등록, 일성록 이런 상당히 많은 서사들이 주요 편년체 기술사서로 볼 수 있습니다. 연대기와 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전체, 역사를 군주의 정치 관련 기사인 본기, 그리고 신하들의 개인전기인 열전, 통치제도라던가 문물, 자연현상, 경제 이런 내용별로 분류해 쓴 지, 연표 이렇게 나눠서 기록하는 편찬체제입니다. 역사를 본기와 열전, 연표, 세가 이렇게 구분해서 저술한 것으로 유명한 게 이전에 했었죠. 하마천의 사기, 그 기원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마천, 반고 이런 게 기전치인데, 역사를 정리하면서부터 중국의 정사는 대부분 기전치로 편찬되었습니다. 먼저 본기를 보면 제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부분인데요. 열전이 인물의 전기,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민족, 이렇게 역사를 기록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 지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소설한 부분인데요. 주로 문화라던가 제도, 질이나 경제, 사상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는 연표 형식인데요. 말 그대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간략하게 기록한 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가는 제외국의 역사를 기록한 부분이고요. 기전체 대표 사서로는 이전에 삼국사기가 있고요. 고려사, 해동역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류는 대략 이렇고, 연대기 방식으로 소설된 편년체 역사서가 필수적으로 방대한 사료를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이전 왕조의 사료를 모아서 분류하고, 그 편찬 방향을 심의하는 사국을 열어서 토론을 거친 연회, 만드는 것이 원래의 방법인데요. 그런데 고려국사의 편찬 기간을 보면 만일 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역사를 소설한다는 내용보다는 어떤 좀 다른 의미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게 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첫 고려사 편찬의 결과물을 보면, 그 편찬을 명한 태조를 위시한 왕실, 그리고 조선 건국의 주인공인 사대부 세력, 그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는 어중간한 책이 되었어요. 정도전을 제거한 태종 이방원이 그래서 즉위 이후에 고려국사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명하게 됩니다. 태종 시절의 고려국사의 이러한 개수는 당시에 권세가였던 영의정 하륜이 맡았는데요. 하륜은 당시에 항군도로 높았던 지춘추관사 한상경, 그리고 동지춘추관사 병개량, 이 사람들과 함께 고려사를 선분해서 각기 개수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변수가 생겨버리는데요. 갑자기 이 하륜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편찬서를 개수하는 작업이 중지되었습니다. 이후에 세종 원년에 당시 상왕으로 있던 태종이 다시 예문관 대제약 유관, 그리고 이전의 변개량 등에게 명해서 고려서를 수정하도록 다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대제약 유관이 고려시대의 여러 용어를 당시 사용했던 그대로 싣자, 그리고 변개량은 유교적인 대의명군에 맞게 정정하고 고쳐쓰자 이렇게 주장이 대립하면서 진도가 잘 안나가게 됩니다. 고려시대 왕들의 묘호를 보면 주로 종이었고요. 왕이 자신을 부르는 말은 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이 계승권이 있는 왕자는 태자로 표시를 했죠. 변개량은 이를 모두 조선의 입지에 맞게 바꿔부르자고 했는데, 반면에 유관이 그냥 있었던 그대로 직서하자, 그대로 쓰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상태에서 교정이 잘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런데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역사책을 다시 쓴다고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각 나라의 모든 역사는 훌륭하고 아름답고 좋은 내용으로만 기록될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참혹하거나 이상하거나 엉망인 내용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교훈을 얻기 위해 역사를 보는 거지, 아름답게 포장된 역사책을 모으기 위해, 알기 위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결국 세종 6년이 돼서 당시에 윤회 그리고 유관 어떻게든 잘 마무리해서 수교 고려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유관이 이전에 있는 그대로 쓰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책은 용어 표기를 고려식 그대로 했습니다. 세종 대왕이 왕으로서도 훌륭하지만 학자로서도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를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계량의 명분론을 비판하고 유관의 직서체제, 여기 견해를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성된 수교 고려사가 상당히 짧은 기간에 편찬된 고려국사를 기본으로 한 책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고려국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한계들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었어요. 고려국사를 보면 총 37권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인데 반해서요. 고려사의 최종보는 또한 139권의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또 정도전 등의 최초 편찬자들의 입장을 상당히 좀 미화하려는, 정당화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좀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수교 고려사가 고려국사의 수정본인한 근본적인 문제는 크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종대왕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고요. 고려사를 또다시 개수하도록 제 명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개편이 용어의 직서 문제 관철 위주로 되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용 보충과 아울러서 고려사의 전반적인 체제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중국 정사의 예에 따라서 기전체로 하자는 주장. 기전체가 계속 중복으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본기, 열전, 지 이렇게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니까 좀 지루합니다. 했던 얘기 또하고.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냥 편연체로 하자. 이런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 최종적으로는 편연체로 하되 더 많은 기록을 보충해보자는 이런 결론으로 다시 개편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다 좋은데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면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못생겼네, 손톱이 끼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에 논증을 하거나 자료를 제시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단순 반복형 비평, 비난, 그리고 나이로 밀어붙이는 사람들. 팩트는 전혀 없이. 이렇게 주장만을 밀어붙이는 사람은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 멀리하고 있고요. 혹시 지금 나이가 어리다면 또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좀 완고해지잖아요, 사람이. 정상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관대했던 사람들도요. 매사 좀 화가 나고. 누구나 인생 힘드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변모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점 이런 이해를 시키려는 과정을 좀 생략하게 돼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고민인데. 어쨌든 간에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힘이 닿는 한, 제 역량이 미치는 한,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재미있는, 삶에 도움이 되는, 그 정도까지는 안되더라도 한 번쯤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라도 꾸준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먹어봅니다. 다시 고려사를 보면은요. 이제 세종대왕의 제명에 의해서 시작된 편찬 작업. 이번에는 권제, 안지, 정통파 학자들에 의해서 편찬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편 작업이 전반적으로 잘 이뤄졌고요. 세종 24년에 고려사 전문이 완성됨으로써 이 대대적인, 기록적인 일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려사 전문은 인쇄까지 된 상태에서 문제가 터져서 반포가 중지되었어요. 당시에 편찬 책임자인 권제가 그의 조상인 권수평, 이런 사람의 정기를 조작했다가 이게 걸려버리는 스캔들이 터진 건데 지금도 어떤 사료를 조작하거나 있는 내용을 변조하거나 아니면 컨닝하거나 표절하거나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초기를 보면은 그야말로 성리학의 끝판인 시대였는데 어떤 내용을 조작하다가 걸렸다.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고려사 편찬은 이 사건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또 다른 편찬 책임자들도 그냥 넘어가진 않았겠죠. 자료 조작도 조작이지만 고려사 개편 이 과정에서 조선왕조의 권국 무용담, 활약상. 이게 좀 강조되기를 바랐던 왕실의 기대에 이 책 내용이 또 부합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은 아주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약간은 좀 MSG를 쳐도 되는데 또 너무 있는 그대로 했다. 그런 좀 반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답답해진 세종이 결국 고려사 편찬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사 전문의 반포가 중지된 직후부터 용비어천과 편찬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요. 용비어천과 다들 아시죠? 보통은 이제 좀 아첨의 내용을 좀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요. 용비어천과 125수의 시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내용인데 특히 태조이성계, 이 활약상과 인간적 매력을 좀 많이 기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비어천과의 완성 직후에 또다시 기존 책임자들을 바꾸고 고려사를 다시 고치기 시작했는데 결국 세종은 이 고려사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승화하게 됩니다. 이 대작업은 문종대로 이어져서요. 문종 원년에야 오늘날 현존하는 고려사 139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려국사, 수교 고려사, 고려사 전문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전체로 편찬된 고려사가 완성되었고 최종 고려사에는 태조에 관한 기록도 많이 수록되게 됩니다. 이 고려사의 편찬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된 것 조선왕조의 건국을 사대부 중심으로 서술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이시왕조의 왕실 위주로 서술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고려사가 완성될 때까지 무려 60여 년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 사실 자체가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조선 초기 왕권과 사대부들의 세력 상당히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려사는 직서주의 원칙을 채택하게 됐고요. 자칫 사라져버릴 뻔했던 고려시대의 왕실 내 여러 용어들 세관 풍습들 이걸 후대까지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었고 태조 이성계의 활약상도 상세히 반영하는 한편 유교적인 성격도 강하게 보여주게 되는 여러 가지를 좀 다 성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내용은 성리학 유교 쪽이니까 이전에 고려시대에 융성했던 불교관계의 기록은 상당히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또 열전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단 한 사람도 고승, 그러니까 승려의 이야기가 불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아쉬운 내용이지만 이전 왕조니까 그렇게 잘 해줄 리가 없겠죠. 그나마 세종대왕이 각별히 신경 써서 편파성을 줄인 고려사, 그리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고려사 저료 고려가 멸망한 후에 조선 초기에 고려의 사초를 바탕으로 편집되었잖아요. 아무래도 조선권국의 어떤 정당성, 이거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그런 요소가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려 말기의 사건들, 예를 들어 우왕이나 국민왕, 창왕 여러모로 비판하는 내용을 뺄 수가 없어요. 거기다 요약집이나 다름없어서 이 텍스트가 조선왕조실록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고려가 겪었던 몽고항쟁이라든가 이런 여러 전란이 원인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고려사 내용을 보면 이 사이즈 자체가 그냥 한 전각을 채울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과는 확실히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외세에 대한 침공이 상국사기보다도 자료가 없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고려 도경과 요사, 금사,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죠. 송사, 원사, 명사, 그리고 외국열전 고려편 같은 걸 보면 사신단의 교류, 그리고 고려에 심어놓은 각국의 스파이를 통해서 보고들은 정보를 기록해서 요, 금, 송, 원명, 이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 성격의 사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국의 입장에서 썼다고 표현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고려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라고 해봐야 몇 명이나 왔겠어요. 그래서 주마간산, 아주 일부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 도경을 보면 고려 역사와 관리, 그리고 직제 등급 이걸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이 좀 고구려와 섞여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고구려하고 고려가 시기상 꽤 되는데 중국에서 보기에는 그 나라가 그 나라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선박 제조 기술, 그러니까 수군, 이런 걸 보면 고려가 여진족의 해적을 토벌하면서 일본까지 원정을 갈 정도였는데 상당히 선박 제조 기술, 그리고 항해 기술이 뛰어났다는 증거죠. 그리고 대형선도 있었다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수준이 낮은 걸로 격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의 문서에는 도경이라는 표현처럼 그림이 많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의 입장에서 고려를 묘사한 그런 책들은 사료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사료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려사의 연구 자체가 어려운 한계도 있어요. 고려 유적지 접근의 한계성이 일단 북한에 많이 있습니다. 고려 수도가 개성이었잖아요. 현재 북한 땅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없이는 고려 왕릉이나 만월대 이런 주요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려시대 연구가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좀 좋아졌고요. 반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좀 어려워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고려 왕조가 몽고 침략으로 강화도를 수도로 삼은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당시 강화도가 임시 수도격이었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상당히 넘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연구하는 데 여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려 왕릉 중에 고종의 홍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존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가능한데 어쨌든 고려시대 연구가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삼국시대의 백제나 신라에 비해서도 일부 부분에서 연구하는 곳이 상당히 어렵다.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사의 배경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본격적인 내용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후삼국시대, 왕건과 견언, 궁예. 대부분 이런저런 루트로 많이 들으시거나 보신 내용인데 이 내용부터 고려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건. 이 전설에 따르면 왕건이 서해 용왕의 외손자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역대 임금들은 용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용의 후예라고 불려왔죠. 용의 후예치고는 너무 약했죠. 그리고 그의 출생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송악의 호족 왕룡이란 사람이 송악의 남쪽의 집을 새로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도선대사란 고승이 문 밖에서 이것을 보고 북쪽으로 옮겨 지으면 이곳에서 세상을 구할 성인이 태어날 것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왕룡에게 새 집터를 잡아주고 이 일을 절대로 외부의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한 뒤에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왕룡의 부인에게서 태기가 있더니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곧 왕건이죠. 아기가 태어날 때 신비한 광채, 자줏빛 기운 이런 내용들이 방안 가득 빛났고 하루 종일 뜰에 서려 있었다고 하는데 왕룡은 이 대사의 예언대로 아들이 태어나자 이름을 건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왕건이 어릴 적부터 워낙 충명하고 슬기로움이 남달랐고 잘생겼고 그리고 힘도 좋았다고 해요.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금수저의 엄친아가 성격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왕건이 17살이 되자 이전에 그 대사가 다시 송악으로 왕건을 찾아왔어요. 그에게 군사학과 천문학, 제례법 등을 가르쳤죠. 그리고 이 왕룡과 왕건 부자가 이제 좀 뜻을 펼쳐요. 그런데 혼자 무언가를 도모하기에는 세력이 너무 미약했으니까 당시 중부지방의 강자로서 세력을 떨치던 상당히 임망을 받고 있던 궁예를 찾아가서 그 희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궁예의 핵심 장수로 성장하게 된 이 왕건. 당시 후고구려의 장군으로서 전장에서 각종 무공을 세우고 후고구려의 세력 확정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궁예로부터 인정을 받았고요. 전기대감이라는 절정의 벼슬을 받게 됩니다. 약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뛰어난 지략, 통솔력, 그리고 전투능력 연이어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면서 한강 이남의 지역을 무리없이 전부 평정하게 됩니다. 특히 당시에 떠오르던 남쪽 지방의 영웅, 견원 이 사람과의 대결에서 큰 성과를 보였는데 해군 대장군이 되어서 함대를 거느리고 당시 견원의 베이스 기지였던 전라도 지역 나주 등지를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하게 되는 작전에 성공하게 된 거죠. 이외에도 수많은 전공을 올렸고 변방에서의 공로가 컸다면서 문무백관의 최고 우두머리인 시중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궁예에 이어서 명실상부한 이인자가 된 거죠. 궁예는 그를 전적으로 신임했고 모든 정사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기침을 냈다고, 기침소리를 냈다고 죽이는 그에 준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예의 폭정이 극심해지자 휘하의 신순겸, 박수리, 복지겸 이런 맹장들의 추대를 받아서 군사를 이끌고 봉기하여 궁예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고구려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로 고려, 연호를 천명을 받았다는 뜻으로 천수라고 정합니다. 자신의 고향이자 세력 근거지인 송악당을 개경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수도를 이전하고 새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자신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가 있게 되었죠. 새로운 왕국을 세운 후에 태조는 통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궁예가 저지른 잘못된 여러 정치들을 바로잡았고요. 빈민구조의 기관인 흑창을 설치했어요. 민심의 다독이는 그런 용도인데 세금도 많이 낮추고 기본적으로 정치를 잘하니까 인자하게 결국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게 됩니다. 또한 정략결혼을 통해서 각지의 호족 세력과의 융합에도 주력을 했고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데 성공했어요. 단시일 내에 정권의 토대를 단단히 구축해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궁예와는 다르게 신라와는 우호관계를 유지했고 후백제와는 무력으로 대결하는 그런 채찍과 담근 정책을 취하였어요. 후백제와의 싸움을 보면 고려가 처음에는 계속 졌습니다. 역사서에 나오는 것보다 견훤이 대단한 무혜와 전략을 가졌다는 내용인데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그야말로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몰렸어요. 그러다가 겨우 반전의 계기를 잡은 다음에 근데 워낙 좀 견훤과는 다르게 각지의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승기를 잡으니까 놓지 않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서 거란족의 요나라에게 발해가 망하게 됐는데 이 유민들이 한반도로 많이 건너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많이 흡수했고요. 또 후백제의 왕실 내분으로 결국 견훤이 아들들에 의해 폐위당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견훤의 기순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로 사실상 게임은 끝난 거죠. 그리고 같은 해에 자진 항복해서 온 신라 경순왕을 매우 극진하게 대우하고 사위로 맞아들여서 신라를 평화정으로 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거느리고 후백제와 일대 격전을 벌여서 결국 멸망시키는데 성공하게 되는데 이로써 후삼국을 완전히 통일하게 됩니다. 후삼국뿐만 아니라 발해 유민까지 포함한 한반도 민족의 재통일을 이룩하게 된 것이죠. 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북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황폐해진 석양 땅을 중시했고요. 북진 정책의 전쟁기지로 삼아서 재건시키는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청천강에서 영흥 땅에 이르는 새로운 국경선을 확보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결국 왕건도 사망하게 되는데 자신의 사상 배경과 정책의 요체가 집약된 훈요십조를 내려서 자신의 자손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원칙으로 삼으라고 제 귀감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왕건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일단은 힘에 의한 부분이 있지만 인장과 어진 내용을 대내외 정책에 잘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호족 세력들과의 정략결혼이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또 왕실에 여러 어려움이 있긴 했어요. 정리작업을 한번 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도 백성들은 상당히 평안한 생활을 했고요. 이전의 삼국시대 그리고 후삼국시대에는 전쟁의 연속이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왕건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는 좋은데 결국은 왕조라는 게 초대는 다 훌륭하죠. 뒤로 갈수록 무너지게 되니까 그 과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이 이렇고요. 다음 이제 견언을 잠깐 볼게요. 견언이 이제 전설에 지렁이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힘이 장사고 영웅의 기상이 있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호랑이가 나타나서 견언에게 젖을 먹였다. 이런 내용도 많고요. 장성에서 이제 군에 들어갔는데 워낙 전투를 잘했다고 해요. 거의 인간병기 수준으로 적을 만나는 적을 모두 그냥 몰살했다고 하는데 이 자질을 인정받아서 아주 단시간 내에 비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 진성왕 6년 이때가 신라의 암흑기가 아주 절정에 이르렀던 때인데 나라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견언이 결국 군사봉기를 일으키고 군사유충지인 무신주 땅을 점령하고 스스로 백제왕을 칭하게 됩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의 제도와 관직을 정비했고요. 중국의 강남에 5월 여기에 사신을 보내서 외교관계를 맺게 됩니다. 시일이 많이 지났지만 백제 사람들에게 신라가 정통성 있는 지배자라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온 정복자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으면 굴복할 수 있는데 인정할 수 있는데 당나라의 힘을 빌렸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백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신라에 대한 증오, 원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백제를 재관하게 됐고요. 신라를 쳐서 나라를 없애버려야지 분이 풀린다. 이런 방식의 사고가 전반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좀 그런 시대였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누가 왕이 되든 전혀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역사상 많은 나라들이 계속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집중 교육합니다. 세뇌죠. 그러니까 적군이 너희들의 부모 형제를 죽이지 않았느냐 이 원수를 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이 최초에 왜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본인들 그리고 상대편의 왕족들 자기들끼리의 이권 다툼인데 둘이 만나서 싸움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병사들 그리고 백성들을 전쟁터에 밀어버립니다. 어쨌든 견원은 계속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요. 각지에서 승전보가 올려왔는데 왕건을 만나면서 자꾸 계획이 틀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왕건은 견원에게 눈에 가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태봉에서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어요. 나라의 이름을 고려로 바꾼 그때였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올라가요. 당시에 견원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아자개라는 사람이 왕건에게 항복하는 일이 일어나고 기타로 계속 서로 간에 공격과 수비가 반복되는 공방전이 일어납니다. 중간에 왕건이 사촌동생을 견원에게 인질로 보내고 견원도 그에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왕건에게 인질로 보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전쟁은 계속되었죠. 이러던 과정에 견원이 약간이나마 우세를 점하는 시기가 왔는데 이때 견원이 여력을 좀 남겨서 신라 땅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신라는 뭐 꺼지기 직전에 촛불 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 견원의 군사로도 바로 수도까지 점령당했어요. 견원이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 왕실을 철저히 능멸했는데 이에 대해서 왕건이 아주 크게 분노했다는 그런 사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견원이 신라를 거의 멸망에 처하게 하고 왕도 갈아치우고 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왕건이 분노하고 기병 오천을 이끌면서 직접 전쟁에 나갔어요. 보병까지 다하면은 만오천명에서 이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좀 힘을 써서 만든 병사거든요. 그런데 한판 싸움에서 견원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어느 정도로 밀렸냐면은 당시 왕건의 본군까지 견원군이 쳐들어와서요. 왕건의 가장 맹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군 신순겸이 왕건으로 변장해서 대신 죽는 그래서 왕건이 겨우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참패라고 할 수 있는데 병력을 잃은 것도 그렇지만 땅도 다 뺏겼고요. 신순겸 김낙 등의 왕건 휘하의 고려에 유능했던 장수가 10여 명 가까이 다 죽어버립니다. 당시에 지명이 원래 공산이었는데 그래서 공산 전투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때 정확히 왕건 휘하의 유능했던 8장수가 죽었다고 해서 지명이 팔공산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변 지명을 보면은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당시에 전쟁에 져서 아주 왕건에 다급했던 상황을 전해주는 지명들이 많이 있어요. 공산 전투 또는 동수대전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대승리를 통해서 왕건과 견원의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왕건이 계속 밀리게 되는데 결국 밀리다 밀리다 왕건이 예전에 어렵게 고려 영토로 만들었던 전략 유충지 강주 땅 여기도 고립되게 됐어요. 근데 여기가 무력화되면 왕건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왕건이 또다시 병사를 긁어모아서 견원과 일대 대결을 벌입니다. 근데 또 졌어요. 이번에도 이전에 팔공산 전투에 비할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견원이 완전히 자신감을 얻었고요. 경상도 일대에 왕건이 빠졌으니까 여긴 완전히 무주공산이거든요. 그래서 고려 호족들 그리고 친신라 귀족들을 토벌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또한 서부지역에서도 고려에 점차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건의 최대 위기였죠. 그런데 이제 여러 전투가 계속 벌어지면서 이게 견원이 워낙 훌륭하긴 한데 그 밑에 장수들의 차이가 좀 벌어졌어요. 전투가 워낙 여러 군데서 벌어지니까 견원이 다 참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왕건 밑에는 맹장이라고 불리는 고려 최고의 무장 유금필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장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견원은 한 두어명 정도 빼면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장군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장수들이었는데 그래서 견원에게 이제 많은 부하가 하중이 몰려옵니다. 결과적으로 견원이 이제 이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이때만 보고 있었던 고려 옛 지역 그리고 신라 지역의 귀족 호족들이 앞다퉈어서 왕건 히하에 오게 됩니다. 왕건이 인자하고 자유롭다는 이런 평판이 있었거든요. 견원은 포악하고 아주 매섭다. 사람들 다 부드러운 사람 좋아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포용력이 있는 부드러운 사람들이 결국 천하를 차지하는 이게 동서고검을 막론하고 반복됩니다. 그래서 견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군사력이 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주변을 복속시켰어요. 근데 한번 힘을 잃으니까 숨죽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창끝을 거꾸로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견원은 다시는 이 경상도 지역에 대해서 패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고요. 이제 본인 군사들한테 이제 약탈을 하라고 허용했거든요. 딱히 나눠줄 게 없으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저 땅에 있는 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사기를 진작시키는 옛날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점령지는 아주 지옥이 되는 거죠. 실제로도 신라 땅 그리고 이 경상도 일대 그리고 강원도 지방 여기에서 견원의 군대에 의해서 약탈과 만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토벌되는 거죠. 견원이 이제 명분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신라 지역 호족들 그리고 신라 그리고 고려 지역에 힘 있는 실세들에게 원한과 거부감을 가지게 된 것이 그의 몰락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견원은 견원이니까 계속 좀 밀리더라도 전황을 유지하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정변이 일어납니다. 정변이라고 하면 사실상 반란이죠. 그런데 그 주도자가 견원의 아들 장자 신검이었어요. 견원은 원래 이 넷째 아들 금강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이 넷째 아들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견원에 묻지 않은 그런 대성할 자질이 보이는 인재였는데 키가 크고 지혜가 빼어나고 기골이 장대하고 후계자로 산기에 딱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를 왕위를 물려주는 사람으로 정하려고 했는데 이제 신검이 아니 나를 놔두고 막내에게 주는 게 말이 되는가 당시에 맏아들로 견원의 여러 군무를 살피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신검에게 가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왕건이나 궁예 견원 이런 사람들이 워낙 난세에 태어난 영웅급의 사람이어서 그렇지 신검이라던가 아니면 둘째 셋째 양검, 용검 이런 아들들도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나라를 창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도 이미 있는 나라를 이어받아서 수성하는 그런 정도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양검과 용검도 어린 시절부터 전장터에서 잔뼈가 굵었고요. 당시에 강주도독 그리고 무주도독으로서 별개의 군을 이끌고 왕건과 싸우고 있던 그런 장수들이었습니다. 신검만이 당시에 완산주에 있었는데 휘하의 아찬, 능환 그리고 둘째와 셋째인 양검, 용검과 음모를 꾸며서 군을 움직이게 돼요. 당시 견원 밑에 파진찬, 신덕 그리고 영순과 같은 장수와 더불어서 동생 능환이 오략을 꾸미는데 이런 결과로 인해서 견원이 유폐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중에 아들 금강은 살해되죠. 이렇게 신검이 견원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받게 되는데 신검 일파가 견원을 가두긴 했지만 후백제 국내를 장악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만큼 견원이 창업주로서 권위를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죠. 이 권위가 무능력해졌다. 그래서 내가 대체하겠다. 이게 신검 측의 주장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명확히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왕위 계승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견원 행보를 보면 고려와 강화를 하자 항복을 하자 아니면 싸우자 이런 근황파와 강경파들이 계속 싸우는 내부 갈등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원래 견원이 나이가 들면서 전쟁을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건이 자기가 직접 칼을 겨뤄보니까 사람 됨도 괜찮고 똑똑하고 나라를 다스릴 군항감이라는 거죠. 자기가 해도 괜찮겠지만 나이가 좀 늙었고 자기네 아들이 왕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당연히 아들들은 다 거부했겠죠. 그런데 이런 기록의 사실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이게 견원이 아들에 유폐됐다가 도망쳐서 왕건에게 간 그때 했던 얘기라는 말도 있어요.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견원이 점차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유폐될 정도로 좀 떨어졌던 견원이지만 그래도 견원은 견원이죠. 가두고 있던 병사들을 다 무력으로 제압하고 금산사에 갇혀있었는데 여기를 탈출해서 나주로 도주합니다. 결국 고려로 망명을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왕건의 맹장이죠. 유근필 이 사람이 나주를 다시 점령하게 되는데 이게 견원의 도주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근필 등이 수군을 이끌고 견원의 망명을 도왔고 송악의 견원이 도착하니까 왕건이 자신이 견원보다 10여세가 어리다고 견원을 국가의 상보로 부르고 도성 왕궁의 남쪽을 주었으며 직위를 백관의 위에 두었다고 합니다. 또 양주 땅을 시급으로 엄청난 땅을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항복해온 신강을 견원 밑에서 수발을 드는 사람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뭐 한마디로 견원의 체면을 제대로 세워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당시의 견원은 그야말로 서글픈 처지였습니다. 평생을 전장터에서 영웅의 기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나이 먹고 힘들어지니까 아들들과 가족들에게 배신받았다. 그야말로 인생에 회의가 들게 되는 이 견원.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 마음을 정리한 듯 해요. 그래서 견원의 왕명은 후백제를 붕괴로 이끄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첫번째가 바로 견원의 사위인 장수 박용규가 내응할 뜻을 밝혀온 건데요. 견원이 워낙 명상이 높았잖아요. 실력도 좋고. 그리고 사실상 후백제군은 견원이 빠지면 절반이 없어졌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견원이 왕건 밑으로 갔다. 왕건에게 항복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친 견원파의 장수들 장군들 그리고 지방의 호족들이 앞다투어서 왕건의 휘하로 오게 됩니다. 왕건은 이제 그냥 기다리면 됐어요. 그래서 올 사람들이 다 왔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병력을 크게 일으키니 이게 곧 11만 명의 총 병력 이었고요. 사서에 따라서 병력 의 수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번 전쟁을 통해서 분열을 끝내고 국가의 통일을 완수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록을 보면 견원이 왕건과 함께 전 군을 서열하긴 했지만 전투에 앞장섰다는 기록은 없고요. 그런데 고려사 또 다른 편을 보면 기병 면만을 친히 견원이 이끌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려의 군세가 엄정한 것을 본 백제 부하들이 견원 앞에 형식적이죠. 견원에게 항복을 했고 결국 왕건에게 기순을 하는 과정을 밟고 이로써 백제군의 사기는 크게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결판이 났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한번 칼을 맞댄 후에 백제군은 크게 패하게 되고 패한 것도 아니라 그냥 도망갔다고 해요. 결국 신검이 싸울 의지를 잃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 문무신료를 대동하고 왕건에게 항복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왕건이 최대한 처리를 부드럽게 했다고 해요. 반란을 주모한 견원의 동생 능한만 참수하고요. 포로가 된 병졸들은 모두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또 항복해온 각종 신뢰들은 처형한 능한만 제외하고는 다 위로해 주었고 송악으로 올라와서 벼슬살이를 하는 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다만 반란의 주도자인 신검 양검 용검 이런 사람들은 시차를 두고 결국은 정리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일으켰지만 결국은 본인의 손으로 마무리를 지은 후백제를 보고 견원은 우울함에 휩싸였다고 하고요. 평생 고질병이었던 등창이 매우 심하게 돼서 그 이후 얼마 안 가서 황산의 한 절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논산인데 그 날짜가 삼국유사에도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 시기는 기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견원이 지금까지 했던 활동에 비해서는 상당히 허무한 체오를 맞이했다는 것만은 분명한 듯합니다. 그리고 궁예인데요. 궁예를 이야기하다 보면 왕건과 상당히 겹칩니다. 같은 편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는 좀 줄일까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매력을 느끼는 캐릭터거든요.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는 점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궁예를 쳐서 그 자리를 뺏었잖아요. 그러면 궁예를 아주 극악 무도한 사람으로 매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예가 뒤로 갈수록 성정이 격해졌다. 이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키우고 키우고 부풀리고 그래서 천하의 악당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천 년이 지난 옛날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몇 년만 입소문을 내게 되면 악당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이 작용했다고 보고 이걸 감안해서 극사를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예가 태어나면서부터 이가 나 있었다고 해요. 이런 케이스가 드문데 지금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지붕 위에 달빛처럼 보이는 하얀 빛이 아른거리면서 긴 무지개처럼 하늘까지 뻗쳐 있었다. 보통 이런 정도의 사람이 태어나면 이런 정도의 뻥은 다 익히 마련이죠. 어쩌면 그냥 자연현상일 수도 있고요. 일설에 의하면 신라 왕가의 자손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게 상선없지 못한 징조라고 생각하고 군사들을 보내서 궁예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당시에 이제 궁예를 어떤 유모가 몰래 받아서 겨우 목숨을 건지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모가 아기를 받을 때 잘못 받아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게 됐어요. 그래서 한쪽 눈이 멀게 돼서 애꾸되고 말았죠. 그 길로 도망친 유모가 아기를 안고 멀리 떠나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궁예가 십여세가 넘게 되니까 원래 좀 격한 사람이었거든요. 성정이 점차 방종하고 안 좋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유모가 이제 애를 키우는 그 고생을 하고 키웠는데 보람이 없어요. 네가 나라의 버림을 받은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해서 남모르게 길러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너의 이런 행동을 보아하니 내가 참 사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같이 죽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궁예가 그럼 내가 멀리 떠나서 어머니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겠소. 내가 다시 태어나겠소.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가도 그야말로 밥 한 술 뜨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불문에 귀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종이라는 법명을 스스로 지어 불렀고 여기서 장성한 다음에는 승려의 계율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해요. 다만 이제 좀 성정이 격한 부분은 있지만 기상이 활달하고 담력이 있고 크게 될 사람의 기운이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를 올리는 행렬에 나아가게 됐는데 이제 궁예에게 어떤 까마귀가 날아와서 왕자가 쓰여있는 상하종악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서로운 조짐이다. 나에게 왕이 될 만한 그런 징조다. 그래서 궁예가 큰 자부심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보면은 계속 겹치지만 혼란기잖아요. 신라의 아주 실정이 극에 이르렀고 각종 귀족 호족들의 행태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각지에서 난이 발생했고요.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딘가에 의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궁예가 처음 찾은 사람이 당시 장군 양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 의탁을 하게 되는데 양길이 보아하니 이 궁예가 자질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쓸만하다고 판단하고 잘 대우해준 다음에 일을 맡겼습니다. 군대도 좀 나누어주면서 특정 미션을 많이 내렸는데 궁예가 업무 자체도 잘 처리했고요. 장수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병들과 더불어서 달고 쓴 것 힘든 일 편안한 일 모두 함께하는 그야말로 동고동락의 자세를 보여줬어요. 적군을 물리치고 물건을 주고 뺐는 데 있어서도 사사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심이 그를 많이 따랐고요. 대중들이 그를 많이 경애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군으로 추대됐는데 궁예가 결국에는 신라 북부지역의 패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일이 결과를 이어집니다. 워낙에 능력이 좋고 호탕했다고 해요. 그래서 각지의 사람들이 궁예 밑으로 많이 모였고 결국에는 휘하로 받아들였던 장수 양길보다도 더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양길을 보면 원래의 본거지였던 북원 땅에서 30여개 성을 거느린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궁예가 강성해졌다고 하니까 밑으로 와서 내 명을 따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궁예가 그대 처신을 잘하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길이 전쟁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런데 궁예가 이를 듣고 먼저 성공을 한 다음에 양길을 패퇴시키게 됩니다. 이 한판 싸움으로 양길의 자녀 세력을 완전히 멸망하게 됐고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궁예의 파워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궁예가 서력 901년에 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워낙 현명하고 행동거지도 좋고 전투에는 가장 앞장서고 가장 못한 것을 가장 나중에 먹었던 이 궁예가 점점 변모하게 됩니다. 실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상에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백성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전쟁을 계속했고요. 궁궐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짓고 가혹한 수탈을 일삼게 됩니다. 신라를 아주 증오해가지고 여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많은 악행을 저질렀고요. 신라인들은 궁예 밑으로 기화하더라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말년에 가면 본인은 인간이 아니라 부처다. 그래서 스스로를 미륵불이라고 칭하면서 종교가 가미된 전제정치를 도모하게 되고요. 보통 왜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머리에 금책을 쓰고 몸에는 금빛 가사를 걸치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행차할 때는 늘 하얀말을 탔는데 비단으로 말머리와 꼬리를 장식하고 소년과 소녀들을 많이 동원해서 앞에서 길을 인도하게 하는 약간 좀 사이코 같은 종교 집회를 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들은 청광보살 신광보살 이렇게 부르게 하면서 점차 신격화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게 관심법이고 누가 나에게 이상한 행각을 하는지를 다 알 수 있다. 내 관심법에 거슬리면 바로 죽음을 내리겠다. 이런 말을 내세우면서 죄 없는 신하들과 왕후 두 왕자들까지 철퇴로 내리쳐 죽이는 아주 포악한 공포정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신하들과 백성들의 신망을 급격히 잃게 되고요. 원래는 왕건 밑에 맹장들이었잖아요. 신순겸, 복지겸, 배연경 이런 장수들과 모의해서 왕건을 새 임금으로 추대하고 궁예를 축출시키게 됩니다. 왕위를 빼앗기고 혁명군을 피해 도망가던 궁예가 백성들의 정체를 들켜서 죽게 되는데 아주 처참하게 죽었다고 해요. 이 세명의 영웅들 왕건, 견원, 궁예 다 영웅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왕건이 신라와 백제에 대해서 적절한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통일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후백제는 신라와 고려를 모두 적으로 뒀잖아요. 반면에 고려의 왕건은 신라에게는 화친정책을 후백제와는 전쟁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야 나중에 신라는 나라를 고려와 전쟁 한 번 없이 고려 땅에 바치게 되고 후백제의 왕이었던 견원이 견원의 아들 신검에게 내쫓겨지자 왕건은 견원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극진이 하게 됩니다. 힘은 잘 키우되 때를 기다리는 시기를 잘 맞춘 왕건 결국 그 인자함과 자유로움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힘에 의한 여러가지 요소들을 잘 버무려서 한반도를 통일하게 되는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왕건에 의해서 한반도는 고려로 통일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광종의 개혁정치 이야기인데요. 태조의 뒤를 이어서 해종과 정종 연이어서 왕들이 왔는데 선왕인 태조 왕건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부족하죠. 여러모로 그래서 황족들과 외척들 사이에 계승 다툼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뭐 어느 나라나 대부분 그래요. 왕조의 초기에는 왕건이 흔들리고 세력 공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파워게임이 일어납니다. 고려 같은 경우는 고려태조 왕건이 후상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신랑 호족 세력을 교합하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화끈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부인만 수십 명인데 이게 결국 나중에 분란의 씨앗이 됩니다. 먼저 광종의 형이자 선왕인 정종 평양 서경 쪽의 군벌인 왕식념의 도움으로 주기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정종이 서경으로 천도해서 왕식념에 의지한 정치를 하려 했는데 이게 잘 안됐어요. 공신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켜본 뒤 즉위한 광종이 호족 세력에 의지한 정종의 정치에 한계가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왕식념은 이후 숨졌지만 신라의 폐강진부대 굉장히 센 데였는데 전통을 이은 서경 세력이 광종 시대에도 여전히 최대 군벌로서 고려조정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계속 힘을 이어갑니다.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쌍기 중국계 기하 관료인데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펼쳐요. 한마디로 이제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플랜을 짰는데 이 스토리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는 아주 충격적인 조치죠. 노비안검법 호족들을 대상으로 노비 소유의 불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책이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기반을 확대시키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공신이나 호족의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반면에 여기서 속박에서 해방된 노비들이 양민이 되면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주게 되니까 국가의 재정기반이 안정되고 황권이 강화되겠죠. 물론 고려 기족들에 방해 공작이 있을 테니까 처음에 생각대로는 잘 안 돼요. 그래도 관성이란 게 있으니까 한번 가다 보면 결국에는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종이 태조 왕건 못지않은 의제의 사나이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밀어붙입니다. 왕조 건국 당시의 공신들을 보면 원래 노비를 소유하는 그런 기족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에 더해서 전쟁에서 얻은 포로 노비들 그리고 거래를 통해서 사거나 한 매매 노비들 노비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태조가 포로 노비를 해방하려고 했는데 공신들이 동요하면 겨우 안정화시킨 헌권 나락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야무야 하다가 6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종이 처음으로 공신들의 노비를 조사해서 불법으로 소유한 노비를 가려내려고 하니까 공신들이 불만이 가득 찼어요. 대목 왕후 광종의 빈대 광종에게 그만둘 것을 간절히 말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우선이란 거예요. 노비가 늘어나서 백성들이 고통이 있든 말든 역사상 대부분의 황족 왕족 기족 기득권 세력들은 동일합니다. 동서양이 따로 없어요. 어느 시대에나 어떠한 개혁정치는 기득권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이겨내고 개혁하면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실패하면 쇠퇴하기 마련이죠. 또한 이름을 달리해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귀족과 호족의 오늘날에 바뀐 이름은 바로 의원내각제예요. 의원내각제를 주창하는 국회의원들의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가족 친척 누구와 사돈을 맺는지 등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에는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세력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들은 당명만 다르지 학교도 같이 다녔고요. 집안의 예전부터 서로 관계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정치는 어차피 그 밥의 그 나무리니 다 나쁜 놈 이런 마무리인가 아니죠. 분명히 더 나쁜 사람과 조금 덜 나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물이라던가 특정 집안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그리고 그들의 선의에 기대지 않는 국가의 프로세스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가장 잘 만들어져 있다는 미국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선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좋게 만들려는 그런 개선의 시도만이 필요할 뿐이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찾아보며 공부하는 사람만이 진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동일합니다. 어떠한 일어난 사실에서 그 속에 숨어있는 진정 대포하고 있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노비는 호족들에게 이 토지와 함께 당시 중요한 재산의 일부였는데요. 그런데 이 광종이 호족들, 귀족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이 노비를 해방시키거나 아니면 원래 주인에게 더덜려주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나선 겁니다. 호족의 이 군사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조치인데 현대로 이야기해보자면 예전에 금융실명제를 능가하는 아마 대충격이었을 거예요. 특히 서경 출신인 이 대목 왕후가 이제 총대를 매고 남편 광종에게 노비안검법 시행 중단을 요청한 게 이 서경 출신 호족 세력의 입장이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숙청의 화살이 당시 최대 세력인 서경의 호족 세력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간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결과를 떠나서 상당히 충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례를 하나 보면 대표적으로 공신 중에 최고위직에 박수경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망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박수경이 황해도 평산 쪽의 호족으로 서경의 왕식념과 함께 정종의 즉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따라서 왕식념이 숨진 뒤에는 지금의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을 대표하는 군벌로 떠올랐죠. 그리고 그의 딸은 태조의 28번째 비 목량 원부인인데요. 박수경이 기록에는 분노와 근심으로 스스로 죽었다고 하는데 광종이 당시 그의 아들들을 직접 숙청해버렸어요. 이게 최대 군벌이었던 박수경을 겨냥한 거죠. 그래서 박수경은 결단을 내려댔습니다. 광종에게 저항하느냐 군사를 일으키느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다른 신하들 중의 하나로 눌려 지내느냐 근데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거병을 했을 때 따라올 다른 호족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광종이 자기가 봐도 상당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문 전체를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또 가문 내에서도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죽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 실상은 정확히 어찌 되었을 전정 어쨌든 진거예요. 광종한테 그래서 박수경의 죽음이 결국 가장 큰 호족 세력이 제거된 결과로 왔고 광종의 숙청 작업이 상당 부분 성공했음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신감을 얻은 광종이 호족뿐 아니라 왕실까지 그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어요. 광종 숙청의 주된 표적이 계속 서경의 호족 세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궁궐 내부 그리고 왕실 후궁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를 다 쳐내는 거죠. 또한 이 광종이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실시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중국계의 귀하인 쌍기 그리고 왕용 이런 새로운 세력들을 육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관료가 돼서 심사위원 이렇게 과거를 봅니다. 제휘기간 동안 총 여덟 차례 과거 시험을 시행했는데 합격한 인물 가운데에는 공신과 후족 출신의 자제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이때 새롭게 등용된 사람들이 옛 신라 땅 그리고 후백제 출신들이 많았고요. 이후에 활약을 하는 서희와 같은 중부지역 출신 등의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니까 이런 기존의 후족 세력을 대신해서 새로운 관료집단이 등장하고 형성되게 돼요. 숙청이 인위적인 쇄신이라면 과거 제도는 호족 중심의 정치질서를 청산하고 능력과 실력을 갖춘 유교의 관료가 지배하는 지배엘리트의 형성 이렇게 자연스러운 물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정확히 보면 957년에 중국의 후주 나라 이름인데요. 여기서 귀한 쌍기라는 사람이 옛 칠라 땅의 제도였던 독서선품과 이거를 계승하고 확장하자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종이 문예와 유교경전을 시험해서 문반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 제도를 시행하게 돼요. 과거가 공신의 자제를 우선적으로 등용하던 종래 관리 등용 제도를 억제하고요. 새로운 관리 선발 기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이를 통해서 광종은 유학을 익힌 신진인사를 등용해서 신구세력의 교체를 도모하게 됩니다. 또 이게 문치주의로 전환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아무래도 전란의 시대였으니까 싸움 잘하는 무관 무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평화가 오니까 무신이 좀 불필요해졌어요. 그리고 사병이나 육성하고 하니까 나라의 근심 덩어리예요. 그 중심을 무신에서 문신 이 문신 관리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신을 등용하는 기준은 유교에 두었고 따라서 과거 제도의 실진은 왕권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관료체제 설정의 기초작업 그리고 그 배경은 유교 한마디로 충의를 중시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마련했던 것이 대소신료들 즉 백관의 공복재정이었습니다. 복색을 제정함으로써 왕권 중심으로 귀족층을 안정시키고 지배층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게 된 거죠. 정리해보면 광종의 개혁은 이후 경종 때의 경제개편까지 이어져서요. 중앙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전시과 제도로 발전되었고 성종 때의 지배체제 정비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고려해 안정화된 통치체대가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상당히 평화로운 그리고 안정적인 시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종 이후에 중앙 직권적인 국가체제가 확립됨에 따라서 중앙에서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되어 가기 시작해요. 이들은 신라 말기의 지방 호족 출신이 대부분인데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고위 관직자들을 배출했고요. 이후로는 문벌귀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러한 문벌귀족들 관직에 따라서 과전을 받고요. 자손에게 세습이 허용되는 공음전 그리고 관직에 따라 여러 혜택을 또 추가로 받았으며 자기들끼리 혼인관계를 맺는 아주 폐쇄적인 통혼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때로는 왕실과도 혼인하고요. 다시 말해 외척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권력을 지게 되는 건데 정치권력과 경제력을 거의 독점해서 전국을 주도해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전에 통일기 태조 왕건 이후에 지방권력계층에서 문벌귀족으로 명칭만 바뀐 거예요. 사람만 바뀐 겁니다. 기득권 세력은 그대로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맺어서 혼인하고 계속 가문을 뻗어나가고 일반 백성들은 쥐어짜고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만이 진실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렇게 11세기에 들어오면 선대에 이룩해 놓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예전에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숙제들이 현실 문제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시련과 진통을 겪게 되죠. 내정과 대외정책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내정 부분을 보면요. 고려왕조가 건국한 이래에 오랜 수건 황권 강화죠. 역대 황제들의 일관된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기반이 확고하게 자리 잡히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 성종까지는 괜찮았는데 다음 왕이 목종 이 사람이 서북면 순검사 국방의 권력자죠. 강조에게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신해서 현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고려는 신하에 의해 왕이 폐위되는 비정상적인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외 문제를 보면 고려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였어요. 지정학적이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고려의 대외관계가 매우 복잡이며 했는데 중국 대륙에는 한쪽의 송나라가 있었고요. 고려는 전통적으로 송나라와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송나라가 문화적으로 고려보다 뛰어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우수한 문물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주고받고 이렇게 있었는데 북방민족인 거란이 세운 요나라가 광성해지는 이런 격변기가 일어납니다. 동아시아 정세에 파탄이 생기게 된 거죠. 이때 거란은 송나라를 쳐서 멸망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고려의 친송정책에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나라의 외교관계를 단절시켜서 고려를 요나라의 영향권 아래에 두고자 하였죠. 그래하여 입세기 말에 거란이 대군을 거느리고 내침에서 고려를 무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외교의 천재 서희 이 사람이 등장하죠. 엄청난 위기를 모면했고요. 오히려 강동 육주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때 고려에서는 형식적으로 거란과 우호관계를 맺고 송과의 관계를 단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고려가 문화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던 거란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끊었다고 하면서도 계속 송과는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문화적인 부분의 우열을 가린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고 말이 안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송나라보다는 못하지만 거란보다는 뛰어나다.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거예요.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송나라가 문화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고려를 약간 얕잡아 보는 게 있었는데 여기를 굉장히 붕괴했다고 합니다. 고려의 지식인 층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란을 멸시한 거죠. 직접적인 힘이 훨씬 센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외교에도 어둡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모순이 빌미가 되니까 11세기 초에 거란이 대대적인 무력 침략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거란의 대왕이 친히 대군을 이끌고 내침에서 이듬해까지 고려의 수도 개경을 비롯한 서북부 대부분의 지역을 침공해서 약탈했습니다. 당시의 왕이 현종인데 전라도 나주 땅까지 피난했어요. 엄청 내려간 거죠. 겨우 장수 양규가 이끄는 고려군이 분전해서 이 나라의 기세가 꺾이고 이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가 그렇게 중요한 땅이 아니잖아요. 중원에는 송나라 말고도 호시텀텀 노리는 국가나 민족들이 많았으니까 시위를 오래 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혼내주고 고려와 강화한 후에 물러가는 그런 정책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고려가 알아서 모시겠다 받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신경을 긁어요. 그래서 거라니 또다시 고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좀 상황이 달라요. 고려군의 강력한 반격을 받았고 이번에도 시간을 끌어주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돌아가는 길에 귀주 땅에서 명장 강감찬이 지휘하는 고려군에게 섬멸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귀주대첩이죠. 결국 고려가 요나라와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고려와 송나라 요나라 사이에는 흡사 삼국지와 같은 세력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고려가 혼났으니까 힘의 필요성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 강화에 매우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강감찬의 주장으로 개경에 많은 성들을 쌓았고요. 도성수비도 강화하고 북쪽 국경에 천리장성을 쌓아서 외세의 침입을 저짓고자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거란이 여러 차례 침략 행위를 자행했는데 고려에서는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거란군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피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해보니까 어차피 한쪽 나라가 다른 쪽을 완벽히 꺾기는 어려웠어요. 이렇게 소모전을 하면 양국만 힘들고 다른 나라들은 웃고 있겠죠. 그래서 두 나라가 결국은 서로를 인정하고 화평을 맺게 됩니다. 이후에는 비교적 평온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가 이러한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 그리고 외부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점차 그 사회와 문화를 향상시켜가는 발전기가 오게 됩니다. 10세기 말을 보면 성종이 시행한 제도 정비 주로 당나라 때의 제도를 모방한 것들이 많긴 한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이 나라와 싸워보면서 군사적이라던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좀 모순된다 발전한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1세기 이후로는 고려에서 고려사회 실정에 맞춰서 상당 부분 개편을 이루게 됩니다. 상황에 맞춰서 고려 일대의 제도 정비를 완성하게 된 거죠. 그렇게 문종 때 이루어진 일련의 시책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발전이 왔는데 예를 들어 대각국사의 의천 문종의 내짜들이에요. 송해가서 불교에 깊은 경지를 터득하고 돌아와서 교장도감을 설치하게 돼요. 여기가 주 베이스가 돼서 당시 동양의 불교문화 집대성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고려 일대를 통해서 불교의 전성기 불교 세력이 가장 좋았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전대의 왕들 이전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고려 일대의 사회체제를 보다 확고하겠다 발전시켰다 이런 역사적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요나라와는 화평의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북방민족 여진족과의 관계가 또 묘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에요. 때로는 여진족의 침략을 받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세력이 강대하지 못했어요. 통일이 안됐다는 표현이 더 맞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진족은 고려에 복석돼 있었다. 고려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 여진족이 점차 세력을 규합해서 강성해지면서 12세기 초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데 고려 역사에서 요나라와의 이야기가 임팩트가 있거든요. 비중도 있고 이후에 몽고가 워낙 세서 그렇지 사실 요나라와의 내용도 그냥 넘어가면 이야기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면 10세기 초부터예요. 요나라를 세운 거란족이 송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서 송나라를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당시에 북쪽 발해 유민들이 세운 정안국을 토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고려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죠. 정안국은 토벌 고려와는 화평 이게 국가의 요나라의 기조였는데 당시 고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북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고려와 요나라 사이에 수차례 외교적 충돌 그리고 물리적 전투적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요나라가 힘을 보여줘야지 말을 듣는구나 최초 6만의 군사로 고려를 침공해요. 요나라가 당시 고려가 점령하고 있던 고구려의 옛 땅을 요구하는 내용들 그리고 송나라와의 교류를 끊고 자신들과 교류할 것을 요구하는 걸 대전제로 삼고 쳐들어온 거죠. 고려는 처음에 안용진에서 요나라의 공격을 저지하는 한편 서희가 요나라와의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요나라로부터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육주 이게 고구려의 옛 땅인데 이걸 고려가 확보예요. 그리고 요나라와 계속 교류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강동 육주라고 말을 하지만 엄청난 땅이거든요. 아무리 중국의 땅이 넓더라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을 자기들 기준으로는 변방의 국가 이민족인데 그냥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서희라는 사람의 말발에 눌려서 거라니 요나라가 고려에게 강동 육주를 활양했는가. 그리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서희라는 아주 레전드급 외교관이 전설적인 외교를 펼쳤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물론 상당히 수화를 발휘했고 이러한 성과를 가져온 것도 부분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왜곡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서희의 경우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경우를 보면 역사적 사실이 부정확하게 전달되잖아요. 이게 국제관계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시 고려는 서희 그리고 요나라는 소손령이 회담의 주체였는데 결과는 정확히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려는 요나라의 여러가지 내용과 교류를 받아들인다. 고려는 요나라의 책봉을 받고 요나라와 조공무역을 한다. 조공무역을 한다는 것은 누가 위인지 딱 나오죠. 그리고 요나라는 압록강 동쪽의 280리 땅 이게 강동 육주인데 이 땅에 대한 고려의 영유권을 인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고려가 요나라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면 고려가 요나라를 중원의 통일 천하의 중심 이렇게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요나라가 자기가 갖고 있던 땅 강동 육주를 뚝 띄어서 고려해 준 게 아니라 고려가 이후에 이 땅을 차지해도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는 그런 말이죠. 당시 요나라가 강동 육주를 고려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여진족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서희가 얻은 것은 이 땅 강동 육주의 현물이 아니라 이후에 차지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왕같이 고려는 요나라와 책봉관계를 맺는 것을 조건으로 요나라의 방해 없이 강동 육주를 점령할 수 있게 된 그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어쨌든간에 이를 계기로 고려의 북방경계가 압록강까지 도달하게 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치열한 국제관계에서 어떠한 경제적 군사적 희생도 없이 단지 몇 마디 말로 강대국의 땅을 그냥 얻어낼 수 있다. 이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이 내용을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서희와 소선정의 외교단판 이후에 고려가 이 땅을 확보했잖아요. 피와 땀을 흘려서 여진족과 싸우면서 영토를 확보했는데 이후에 고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계속 송나라와 교류하면서 요나라를 무시하니까 이때 요나라가 마침 고려 땅에서 일어난 강조의 정변을 빌미로 삼아서 강동 육주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고려 초기에 발해를 무너뜨리고 동북아시아의 강자가 된 요나라 중국 본토를 지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옛 고구려 땅을 되찾으려는 고려가 배후에 있으니까 신경이 쓰였어요. 덮어놓고 중국의 송나라를 공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고려를 정복해서 후한을 없애고 싶었지만 고려의 군대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군대로 대략 80만 정도라고 하는데 고려를 위협을 하고 북진을 저지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요나라가 솔직히 힘을 제대로 내면 못 내길 나라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밀리는데 전력을 이쪽으로 뺄 수 없을 뿐인데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약속을 해도 약속도 안 지키고 송과의 우호관계를 끊겠다고 하더니 또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거란의 배후를 계속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던 중에 고려에서 무신이었던 강조가 왕인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왕으로 옹립했다 이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자 요나라의 왕이 즉각 신하가 군주를 패유시키고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자기네들도 맨날 이랬으면서 핑계는 이렇습니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고려에 쳐들어와요. 이에 강조가 온 나라의 모든 병사를 긁어모아서 30만 고려군을 거느리고 거란의 왕이 끌고 온 40만 요나라 군에 맞서게 됩니다. 강조는 처음에 평안도 땅에 군을 세수로 나눠 배치하고 거란을 상대로 연전연승 해요. 요나라의 왕이 직접 대군을 끌고 왔음에도 이토록 고전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게 강조라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무예도 뛰어나고 군대 통설력 리더십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병전술을 활용한 능력이 뛰어났는데 전차의 몸체와 바퀴에 칼을 빼곡히 꽂아놨다고 해요. 신무기를 만든 거죠. 이름이 검차. 차에 검이 꽂혀 있다는 건데 이게 워낙에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려 땅이 대부분 산지잖아요. 그래서 원래도 기마병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평야 지역에는 대부분 전차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기병이고 보병이고 다 죽는 그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라군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강조가 연이은 승리에 도치한 나머지 방심했어요. 그래서 거란군의 급습에 대패를 하고 포로가 되는 굴욕을 겪게 됩니다. 요나라의 왕이 강조가 워낙 능력치가 좋으니까 귀순해서 나의 신화가 되라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조가 이를 거절하고 나는 고려인으로 죽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강조가 요나라에 귀순하겠다면서 나라를 배반하는 부하 이현운을 걷어차며 꾸짖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그 기기 하나만은 대단한데 그렇다면 고려인으로 죽은 강조는 충신이었을까 아니면 왕을 죽인 역적이었을까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간신 몰입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일까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조가 황해도 출신인데요 고려초에 벌어졌던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서북면도 순검사에 오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당시의 왕인 목종은 병들어서 누워있었고 목종의 친어머니인 천추태우와 간신 김치향이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다음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편법을 부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쩌면 목종도 병들어 누워있었던 게 독을 먹여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목종이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자신의 보의를 지키기 위해서 강조를 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다른 곳에 있었던 대량원군 순 나중에 현종인데 이 사람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궁으로 데려오게 돼요. 이때 강조가 목종의 부름에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던 도중에 위종정 최창희 이런 사람들한테 천추태우와 김치향이 당신 강조를 제거하기 위한 함정이니 지금은 물러나서 훗날을 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강조가 개경에 도착하기 전에 김치향이 난을 완성하기 위한 함정을 파놨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되돌아가던 강조가 개경에서 목종이 죽었다는 내용을 듣게 돼요. 거의 확실하다 이런 정보였는데 그래서 같이 있던 대량원군 순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정해병사 5천명을 이끌고 개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군 도중에 목종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때 강조가 행군을 멈추고 고민합니다. 왕위를 바로잡으려던 자신의 충심이 어쩌면 목종을 내쫓으려는 역적으로 오인받기가 딱 좋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자기 혼자 끝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자신을 믿고 따라온 병졸들이 모두 역적으로 처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죠.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면 뒤로 가는 겁니다. 결국 결단을 내린 강조는 더 빠른 속도로 개경에 들어가요.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공거를 장악한 강조. 대량원군 순을 현종으로 죽이시키고 목종과 천추태우를 유배 보내는 척하다가 길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기구를 개혁하고 본인은 이부상서 참지정사라는 이제 뭐 그냥 군권과 여러 행정권을 다 가진 그런 위치에 올라요. 분명 처음에 목종을 위해 군대를 움직였던 강조였지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자신에게 분리해지자 결국 왕을 죽이고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역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나라의 왕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항복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것을 보면 또 충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왕을 죽였으나 나라는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강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소규모의 침입을 시도하던 요나라는 다시 10만의 대군으로 고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가 1018년 개경 인근까지 침입했던 요군은 도처에서 고려군의 강력한 반격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식량도 떨어지고 게릴라성 공격이 되게 힘들거든요. 잠도 못자고 그리고 백성이었는 줄 알았는데 적군이었고 힘듭니다. 결국 황해도 땅에서 군사를 돌려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귀주에서 강감찬이 지휘하는 고려군에게 섬멸되었죠. 귀주대첩.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차례 소배압 그리고 다른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계속 고려를 힘들게 합니다. 고려는 강감찬 또는 강민첨 이런 장수들로 맞상대를 하게 되죠. 후퇴하던 거란군이 청천각 유역의 연주 땅 위주 땅 여기서 강감찬의 공격을 받아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곳은 기주였죠. 여기서 고려군과 거란군이 대규모로 마주쳐서 처음에는 팽팽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강한 비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기 시작한 건데 당시 남쪽에서 공격하던 고려군은 큰 원군을 얻은 것처럼 기세가 올라가게 돼요. 고려군이 화살을 쏘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저 멀리 날아가 백발백중 했지만 비바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란군은 화살 공격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거란군은 등을 돌리면서 패주했는데 이때 기록에 의하면 고려 병사는 거란군의 목을 죽기만 하면 됐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기상학적으로 보면 강감찬 장군이 공격을 시작할 때 바람의 급변과 함께 동시에 비가 내렸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압골에서는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온난전선 지방을 보면 바람이 변하지 않아도 비가 내리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랭전선의 이동이 빠른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는 활강형 한랭전선인데 이게 귀주대첩의 기상현상이 발생한 갑자기 발생한 겁니다. 활강형의 한랭전선이 전방에 아주 수직적인 구름을 발생시키고요. 그러면 기상학적으로 강한 바람의 급변과 비가 동시에 내리게 됩니다. 아마 경험치가 있으니까 이 땅은 고려군의 홈그라운드 잖아요.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다렸을 수도 있죠. 어쨌든 후세 사가들이 귀주대첩이라고 이름 붙인 이 전투에서 살아 돌아간 거란군이 겨우 수천명에 불과할 만큼 고려는 놀라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 거란은 고려 구강과 대등하지만 약간 위에 있는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요. 강동 육주의 반환을 다시는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 기록에 의하면 강감찬 장군이 이미 10살 내외 천문과 지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귀주대첩 이후에도 평생을 걸쳐서 천문 지리를 공부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날씨와 지형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즉 천과 지를 통달한 명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날씨를 미리 예측하고 이용해서 전투를 벌였다. 내용인데 당연하게도 큰 승리란 우연이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의 연구와 노력의 열매인 것이죠. 행운 우연 재능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뼈를 깎아가는 누군가의 노력을 쉽게 폄하하는 그런 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렇게 옥절 끝에 요나라를 물리친 고려 이후에도 계속 국방을 강화하는 데 노력 했고요. 강감찬의 주장으로 개경에 나성을 쌓아 도성 수비를 강화했고 북쪽 국경 일대에는 그 유명한 천리장성을 쌓아서 요나라를 포함한 외세의 짐입을 저짓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라와는 해결을 보게 됐는데 또 새로운 적이 나타나게 돼요. 두만강 연안의 여진족 원래 처음에 고려는 여진족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면서 회유와 동화정책을 폈습니다. 포섭해 나간 건데 급변하는 시기가 와요. 12세기 초에 만주 하울빈 지방에서 일어난 여진 완현부의 추장. 이 사람이 다른 여진 부족들을 통합하면서 계속 남아 이웃고 고려와 충돌을 빚게 됩니다. 여진족과의 1차 충돌에서 좀 쉽게 봤어요. 변방의 이민족들 적당히 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가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폐인이 기병 중심의 여진족을 보병만으로 상대했다. 여기 있다고 봤어요. 정확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당시의 명장 윤관을 통해서 기병을 보강한 특수부대 별무반을 파견하게 됩니다. 숫자는 기록에 따라 틀린데 대략 15만에서 20만 사이라고 합니다.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천리장성 너머로 여진족을 북방으로 쫓아버리고요. 동북지방 일대의 구성을 새로 쌓아 방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진족들이 사는 지형 땅을 보면요. 오늘날에도 살기가 힘든 척박한 땅이죠. 도시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이겠지만 이 땅에서 자연을 통해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활터전을 잃은 여진족이 계속 침략을 했고요. 고려도 이 땅 구성 수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고려 조정이 다시는 고려를 침략하지 않고 해마다 조공을 바치겠다는 여진족의 조건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점령한 구성을 돌려주게 되죠. 당시 윤관과 별무반이 동북구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애를 썼지만 개경 땅에 있는 문벌 기족들은 생각이 달랐다고 해요. 동북구성으로 인해서 여진족과의 전쟁이 길어지면 부담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전쟁 준비라는 게 엄청난 거니까 많은 병사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모든 게 돈입니다. 그래서 전쟁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이 원성이 결국은 본인들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예종을 설득해서 동북구성을 여진에게 돌려주고 윤관을 비롯한 오연총 기타 관료들 핵심 멤버들 국가의 재정을 크게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죄를 묻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이래요. 어떤 큰 전공을 이룬 장수는 자기 편한테 죽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 시대 주위 나라를 보면 먼저 요나라 고려를 잘못 건드렸다가 국력이 급속도로 세악해져서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도 그냥 넘어가진 않았겠죠. 거란과의 세번에 걸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북진정책을 통해서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 예전의 호족들의 시대가 저물었어요. 호족 중에서도 왕실과 혼인을 하거나 조상의 관직을 물려받는 음서제 과거 안치르고 벽을 얻는 거죠. 이걸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한 가문들이 권력과 부를 계속 독점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존의 호족과는 다른 문벌 기족들이죠. 이 문벌 기족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그래도 스스로 만들고 이뤄냈던 삶을 개척했던 전통의 호족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진 지배계층 금수저들이었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공험전을 통해서 부모의 경제권을 물려받았고 음서제를 통해서 온갖 노른자위 중앙관리직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배려심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고 벽을 치고 살아가는 거죠. 일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심으로 가득했죠. 윤관이 영토를 개척해서 고려가 동아시아의 맹주로 나설 좋은 기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직해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후에 여진족이 이때 돌려받은 동북 구성을 발판삼아서 결국 금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후에 동아시아의 맹주가 되어서 예전에 자기들이 모셨던 고려를 신하의 나라로 전락시켰죠. 그러나 윤관을 내쫓은 문벌 기족들은 아무런 죄의식도 갖지 않고 왕권을 농락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습니다. 이 당시 문벌 기족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이자겸이죠. 이후에 점점 더 힘이 강해지는 금나라가 고려를 계속 압박합니다. 사대요구를 하죠. 현실적으로 금나라와 무력 충돌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미 유나라와 싸움에서 많은 동력을 소진했고 새로 떠오르는 금나라와 싸우기에는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재산과 사병이 깎여나가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결국 나라만 엉망이 되었죠. 대외적인 국제적인 지형이 이랬고요. 12세기 인종부터 고종 즉위까지 대략 90년 100년간 이때는 정치적 사회적인 면에서 확실히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고려 전기 이래 여러 정치 조직 자체에 내포된 문신 귀족들의 타성 부패 여기서 여러 모순과 상극적인 요소들이 계속 차례차례 튀어나오고 폭발되게 됩니다. 먼저 개경의 부패한 귀족사회 자체에서 그 발화점이 시작됐는데 대표적으로 이자겸의 난이 있죠. 그 뒤를 이어서 서경 중심의 개혁정치를 꿈꾸던 묘청일파 천도운동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고려의 귀족세력 태도 필연적으로 그들 상호간의 전쟁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수차에 걸쳐서 반란의 형태를 띄고 나타나게 되는데 귀족문화의 극성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기 바로 인종과 의종 때 연달아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 절정을 단연 이자겸의 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11세기 이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인 경원 이씨 가문 왕실의 외척이 되어서 80여 년간 아주 굳건하게 정권을 잡았습니다. 경원 이씨는 예전 선조 이자연의 딸이 문종의 황후가 되면서 최초 권력을 장악했고 이자연의 손자인 바로 이자겸 예종과 인종의 외척이 되어서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자겸은 예종의 측근 세력을 몰아내고 인종이 황위에 오를 수 있게 하면서 그 세력이 정말이지 막강해졌는데 이 황실과 중복된 혼인관계를 맺은 이자겸이 권력과 재산이 황제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또 국가 내외의 요직에 자신들의 일족을 안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면서 권세를 유지했고요. 대외적으로는 금나라와 타협하는 정치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자겸의 행포를 증오했다고 해요. 인종이 그래서 휘하에 김찬이라던가 최탁 안보린 이런 측근 세력을 결집하면서 이자겸의 권력 독점에 반대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세력이 이자겸 쪽에 훨씬 좋으니까요. 이자겸이 반대파를 가볍게 제거하고 무신이라 불렸던 장군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도참설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일종의 미신이죠. 여기에 이자겸이 당시 왕이었던 인종을 패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는 야심을 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야 척준경의 군사행동으로 왕을 금족시키고 측근의 여러 신화를 없애버렸죠. 그러다가 잘 안되가지고 뒤에는 돌이어서 같은 편이었던 척준경과 불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무해가 뛰어나고 따르는 무장들이 많으니까 결국 실각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겸을 몰아낸 척준경마저도 이후에 정지상의 탄핵으로 제거가 되니까 일단 귀족의 세력 바로는 진압이 됐어요. 그래서 이자겸의 나는 중앙 지배층 사이의 분열을 드러내므로써 전통의 문벌 귀족 사회의 붕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척준경 보통 대중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자겸의 난에 가담했던 한 명이다. 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적어도 그보다는 훨씬 더 의미와 네임밸류가 있는 무장으로 볼 수 있어요. 비교하자면 삼국지의 여포를 능가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여신정벌에서 엄청난 공적을 세워서 고려 최강의 장수로 이름을 덜쳤지만 결국에는 권력 앞에 타락하고만 비운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척준경은 고려시대의 지방을 다스리던 하급 향리 가문의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가문의 후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었던 고려 중기 어떤 특정한 세력이 없던 가문에서 태어난 척준경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벼슬길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고 포기했습니다. 학문을 멀리했고 오로지 무예를 기르면서 무예를 기른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쌈질이죠. 도중에는 무래배들과 어울리기도 했고 좋지 않은 생활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후에 방황하던 그는 어느 계기로 당시 문종의 셋째 아들인 그러니까 왕족이죠. 계림공의 집에 몸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야신가였어요. 결국 이 계림공이 조카 헌종의 왕위를 천탈해서 15대 숙종으로 주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밑에 있던 척준경도 운 좋게 출시길이 열려서 말단 관직에 오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관료 즉 군문으로 나가게 되는데 척준경은 여기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일생일대의 기회를 찾게 됩니다. 바로 장군 윤관과의 만남이죠. 당시에 숙종이 날로 커가는 완안부 더 나아가서 여진족이죠. 여기를 견제하고 그들의 공격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1차 여진정벌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이때 고려군을 이끈 장군이 임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여진군을 일개 야만족이라고 무시해서 훈련되지 않은 군사로 가서 패배했다. 이런 내용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고려군이 전투에서 패배해서 정주성으로 퇴각을 시도하는 철양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턱 밑에서 여진족의 추격대가 급박하게 쫓아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별가라는 하급 직위에 있는 척춘경이 마란필과 창안자로 있으면 내가 해결하겠다. 그런데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일단 줬어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척춘경이 단기 필마로 적진으로 가서 적장 두 명을 사살하고 병사는 수십 명을 해치는 그런 엄청난 전과를 세웁니다. 혼자 가서 다 해낸 거죠. 그래서 그의 활약으로 여진족 추격되는 고려군을 놓치게 되었고 임간과 군사들이 무사히 정주성에 들어가는 이게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임간의 패배에 상당히 충격에 빠졌던 고려조정 믿을만한 장군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윤관을 파견하게 됐는데 그런데 윤관의 처음 군사들마저 여진족에게 참패를 당하니까 숙종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해라. 돈을 얼마를 써도 좋으니까 군사를 길러라. 이렇게 나온 게 별무반. 특수부대였는데 여진족을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 그런 목표겠죠. 그런데 양성기간이 길어서 숙종이 중간에 완성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진의 뜻을 아들인 예종이 이어받게 되죠. 한편 아군의 엄청난 피해를 막은 척중경은 영웅의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시 개경의 대신들에게 찍혔다고 해요. 그래서 상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관직을 이룰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를 윤관이 나서서 도와주고 막아줍니다. 척중경은 이 일을 계기로 깊은 고마움을 느꼈고 윤관과 부자지간에 준하는 그런 사이로 발전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1107년 고려는 2차 여진정벌에 나서게 되는데 척중경이 윤관이 이끄는 15만이 넘는 별무반에 참여해서 전장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그의 최전성기 이때 척중경이 세운 이력이 굉장히 화려해요. 기록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고려군이 북상하면서 차례차례 여진족을 무너뜨리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오늘날 함흥에 위치한 석성이란 곳에서 여진족들의 저항이 심했다고 해요. 그러자 윤관이 다른 장군 희아에게 공격하라고 명했는데 이때 고려군이 밤낮으로 공성했지만 구전을 면치 못했다고 해요. 이때 척중경이 또 홀로 석병을 기어올라가서 적장 두세 명과 적병 수십 명을 또 쓰러뜨렸습니다. 이를 모든 군사가 지켜보고 사기 충천해서 그날로 석성을 함락시키고 여진정벌에 성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북 구성을 세우게 되는데 완전히 삼국지의 강동 호랑이 손견 이런 모습을 봐도 현상이 더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여진족이 참패했던 대우를 수습하고 반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윤관 장군과 그 병력이 한 좁은 길에서 매복 공격을 당하게 돼요. 윤관과 고려군이 큰 위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드는 척중경.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나라에 몸을 바친 사람이고 윤관 장군을 이렇게 사지에 둘 수 없다. 혹시 내가 죽게 되면 나의 늙은 아버지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홀로 또 전장으로 달려갑니다. 이때 그는 적군에게 큰 공포심을 안겨주었고 시간을 끄니까 이후에 고려지원군이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관과 이 아군을 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진족에게 악마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이후에 또 윤관이 여러 부대로 나뉘어져 진격하던 전력을 고쳐서 퍼져있던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보가 흘러나가면 각객 영파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진족 2만이 공격해왔는데 이때도 성 밖으로 혼자 나가서 요소요소에서 계속 도망치면서 싸우고 도망치면서 싸우면서 수십 명의 목을 베어서 적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또 혼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친밀했던 동료 장수들을 구출해왔습니다. 또 함주와 영주 등에서 수십여 차례 여진족을 벽파해서 이름을 떨쳤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보통 이런 내용은 야사잖아요. 옛날에 그런 훌륭한 장소가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야사가 아니라 엄연히 정사인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척준경이 이후에는 역적 취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의 공적을 줄이면 줄였지 높여서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대부분 그러니까 나중에 정치적인 정적들에 의해서 그 활약이 아무래도 축소되었을 거예요. 빠지기도 했을 거고 그런데 남아있는 내용만으로도 엄청나고 가히 한반도 사상 최강의 무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이지만 장군으로서는 이순신 장군이 최강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의 무예 전투머신 장수로서의 능력은 척준경이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척준경의 대활약에도 불구하고 고려군은 험한 기후 여진족의 끊임없는 반격에 계속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결정이 덧붙여져서 결국 여진족에게 동북구성을 반환하고 말았죠. 그렇게 여진정벌이 다소 아쉬운 결과로 끝난 뒤에 전장의 주인공들은 하나하나 역사 저편으로 사라져가게 됩니다. 은인과 같았던 윤관장군 친후였던 왕지장수 함께 싸운 상관이었던 오영총 최홍정 이관진 대부분 얼마 안가서 세상을 떠나거나 관직에서 내려오고 모험을 받아서 좀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어져요. 척준경이 받았던 상실감은 상당히 컸으리라 예상합니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켰더니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냐 뭐 오늘날에도 토사고팽 당하는 일들이 워낙 많죠. 옛날에는 더욱 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그는 당대의 실력자 이자겸과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한 선택이겠죠? 그런데 이자겸의 입장에서 보면 척준경을 기용함으로써 강대한 군사력을 손해 줄 수 있고 척준경의 입장에서는 좀 든든한 후견인을 얻는다?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익의 결합체 둘이 가까워지게 되죠. 이후에 어찌되었던 고려의 명장수 척준경 안타깝게도 이자겸 일파가 되어서 존경받았던 무장에서 권신으로 변모하고 맙니다. 이자겸이 새로 왕위에 오른 인종에게 두 딸을 시집보내고 왕 이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부정구패를 저지르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허수아비로 지내던 인종이 권력 회복과 이자겸 일파 제거를 시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척준경이 자신의 두 형제가 사망하자 분노해서 궁궐에 불을 붙이고 인종의 수아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런 짓을 벌였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척준경이 무신으로서는 무관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높은 벼슬 정이 품의 자리에 올라서 이자겸과 함께 권력 투탑에 위치해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인종이 작전을 바꿔요. 내가 혼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자겸과 척준경의 사이를 이간질 시킵니다. 안그래도 이자겸에게 옛날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척준경이 더 큰 권력을 가질 계획으로 왕을 둬 이자겸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제2의 이자겸 이상이 되려고 하자 정지상의 탄핵을 받아서 협박을 받았겠죠. 팔다리 끊어내고 주위 사람들 다 없애고 귀향을 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귀향 갔던 곳에서 그의 다사다난했던 생이 마감되죠. 여진 정벌이 끝난 뒤에 권력에 눈이 멀지만 않았다면 고려의 영웅이자 전설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 구국의 영웅이었던 장수의 말로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평생을 나라를 위해 매진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거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위 사람들이 다 저런 초라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한번 이 나라 뒤엎어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적으로 위가 깨끗해야 아래가 깨끗한 법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할 거 다 하고 아래에만 청정을 요구하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역사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경로를 거쳐서 왕권의 세태 그리고 귀족 세력의 강대로 빚어진 이자겸의 난 이후에 인종은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서경파 그리고 개혁적 관리와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뭐 이런 개경파 이런 싸움들이 벌어지죠. 이때 등장했던 또 다른 세력이 묘청 풍수지리서를 내세워서 서경을 일수도로 변경하고 기존의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귀족 세력을 누르고 칭제건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왕권을 강화하고 자주적인 혁신정치를 시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서경의 촌도에서 새 왕궁을 짓고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주장했는데 서경이 고려 초부터 북진정책과 좀 관련이 높았죠. 또 개경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중요시됐습니다. 그래야 일찍이 태조 때부터 서경에서는 분사제도가 실시되기도 했죠. 반면에 기존의 개경을 세력 기반으로 하면서 전통을 존중하는 김부식 등의 개경귀족 세력 유교적 인점에 충실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먹은 거 계속하자는 겁니다. 아울러 이들은 민생 안정을 내세워서 금나라와 사대관계를 맺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정치개혁과 대외관계에 대한 의견 대립이 지역간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결국 여러가지 내용이 좌절되고 묘청 세력이 천도를 통한 정권 정하기 어렵게 되니까 서경에서 나라 이름을 대위국 연호를 천계 그 군대를 천견충의군이라 칭하면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조정에서는 묘청 반대파의 수장인 김부식에게 서경의 명령을 내렸고요. 김부식은 출정에 앞져서 눈에 가시였던 정지상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북상에서 평양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조강이 정세의 불리함을 깨닫고 묘청과 유참 등을 죽인 다음에 귀순하겠다 뜻을 했지만 거절된 뒤에 모조리 사살당했어요. 그래서 서경이 함락된 다음에 난이 금방 평정이 됐는데 이로써 서경 세력의 기존 정권 장악의 꿈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잠시 좀 사회를 돌아보면요. 고려사회는 기본적으로 문치주의잖아요. 처음에 태조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때 보면 그 주변에 고려건국에 일조한 많은 무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른바 공신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제 갓 태어난 고려왕조의 중심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2대해종 3대정종 이런 규체기에 무신들이 대거 동원돼서 정치적 변화를 주도하면서 그 영향력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4대왕인 광종 때 이르러서 아까 노비안검법 과거제 이렇게 문치주의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신에서 문신으로 권력이 넘어왔는데 자신들 본연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닌 무신들의 영역도 다 잡아먹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 군사를 맡아보던 병부 여기 고위직도 대부분 문관들이 차지했죠. 외침이나 내란을 평정하면서 유명해진 강감찬, 윤관, 서희 전부 장수가 아니라 문신들이었습니다. 이 문무의 양권을 손에 쥔 문신들이 경제력도 독점해 나가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 판사, 검사 그리고 행정부의 관료들 이 사람들이 군대와 경찰 그리고 각종 경제기구 그 다음에 기업들 모두 독차지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매관, 매직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짬짬이 이런게 총동원되어가지고 나라가 점점 몰락하게 되죠. 문신들은 대외무역 등을 통해서 계속 불을 축적했고요. 심지어 백성들의 토지를 마음대로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를 빼앗겨서 이제 산적이 되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거나 이렇게 힘들어지는 백성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됐죠. 이렇게 문신들이 득세를 하니까 칼밥을 먹고 사는 무관들이 참 힘든 시절이 이어집니다. 문무를 넘나들면서 각종 요직을 차지했던 이 문신들과 다르게 문신들은 공식적으로 정2품 이상의 관직으로 오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신라시대 육두품과 비슷하죠. 실제적으로 정3품 상장군 이게 무신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관직의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과거제인 문과를 통해서 정식으로 등용되는 문신들과 다르게 무신들은 무과도 없이 그냥 저 사람이 싸움 좀 하더라 저 사람이 병법을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다였어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무관들은 분노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궁궐 밖으로 나가서 문신들과 연애를 연다거나 사냥대회를 하거나 이때 무신들이 원래 자기들 가장 잘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저 호위병 보디가드 이런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그나마 최고 관직이었던 상장군도 이 역할에 그쳤어요. 특히 당시에 18대 왕이었던 의종이 워낙 주세에게 밝혔다고 하는데 시도때도 없이 연회를 열어서 무신들을 개인 호위병으로 부렸다고 합니다. 모욕을 주기가 다반사였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무신들과 그들의 중심 인물들이었던 상장군들 사이에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인물이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런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칼을 들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들은 참다 못해서 거사를 모의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의종이 국가에 큰 행세가 있을 때 행차할 거 아니에요. 경치 좋은 곳에 다다르자 문신들과 또다시 연회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무신들은 상장군부터 일개 병사 할 것 없이 호위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오늘 거사를 할지 말지를 계속 논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중부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또 다른 세력이었던 이의방과 이고가 바로 뒤쫓아가서 정중부에게 거사의 필요성을 말하게 됩니다. 저 문신들은 밤새 마시고 배불리 먹고 있는데 우리 무관들은 굶주리고 피곤한 세월이 계속되고 있다. 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건방진 저 유생들을 그냥 놔둘 것이냐. 뭐 실상 역사가 그러했죠. 칼과 총을 가진 이들을 굶주리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면 반드시 언젠가 피를 받습니다. 동서고금 물론이죠. 정중부도 사실 쌓인 게 많아서 이 주장에 적지 않게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중부 본인도 그 이전에 문신인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으로부터 수염이 촛불로 태워지는 정말 큰 대수모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정중부가 워낙 침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숙고하자면서 일단 이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날 끝장을 보는 거였는데 겨우 한 번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도 의종의 사치스러운 연애는 계속 열렸고 문신들의 오만함 무신들에 대한 괄신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전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의종의 총에 기대서 함부로 행동하는 환관할래 이 사람을 노리는 무관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아나무인의 이런 문신들이 이 사람 말고도 수십 명이었어요. 결국에 1170년에 정중부가 이의방 이고등을 불러서 거사를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사 당일 이제 의종이 어떤 한 절로 행차를 하게 됐는데 정중부와 이의방이 의종이 그 절에서 궁궐로 바로 황궁하면 일단 거사를 미루겠지만 만약에 좀 이를 치르기 좋은 뜰로 이동을 한다. 그럼 여기서 이를 버리기로 계획을 합니다. 운명의 여신은 후자를 택하게 돼요. 그래서 의종이 보현원이라는 곳에 뚫러 이동을 했고 갑자기 오병수박회라는 것을 열라고 명을 합니다. 이 오병수박회는 무신들 간에 무예를 겨루는 대회였는데 그냥 뭐 동물원 원숭이 만드는 거죠. 물론 문신들은 의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를 관전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내용으로 의종하고 문관들은 이날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이게 오병수박회를 하라고 하니까 합법적으로 군사들이 계속 모여들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자리에서 사실상 이 무신정변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는 또 한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대장군이었던 이소홍이라는 장군이 이 대회에 참가했는데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회 도중에 힘이 붙여서 뒤돌아 서는데 당시에 환관 중에 최고 악질 할래가 바로 이 장군 앞에 오면서 패기가 전혀 없다. 전쟁터에 나가서 과연 쓸모가 있는 노인대냐 이러면서 노장군의 뺨을 후려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충격으로 전혀 생각을 못했잖아요. 예상을 이소홍 장군이 섬돌 아래로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말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벌을 내려야 되는데 당시 왕 의종과 문신들이 이걸 손뼉을 치며 크게 웃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임계점을 넘어섰죠. 무신들이 당장이라도 칼을 뽑으려고 했는데 정중부가 일단 눈짓으로 말리고 이 할래 앞으로 가서 정산품 벼슬인 이소홍에게 너 같은 사람의 모욕을 주느냐 크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바로 칼 내려치기 직전인 거죠. 뭔가 급박한 상황임을 눈치챈 의종이 바로 할래를 꾸짖으면서 이 오병 수박해 상황은 일단 종료됐는데 일단 주사위는 던져진 셈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의반과 이구가 행동에 들어갔고 순건군을 집합시킨 다음에 군사를 몰아서 결국 문관들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신료들이 이날 대거 척살됐고요. 이 주범이죠. 할래 곧바로 의종에게 달려가서 왕의 침상 아래로 숨었다고 합니다. 의종이 무신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무신들은 이미 의종에게 요구를 했고 의종의 옷자락을 잡고 버티던 할래가 이구가 휘두른 칼에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종 곁에 있던 문신들이 감히 왕 앞에서 무력을 행사하냐 너희들 다 역모로 죄로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무신들이 이제 오늘 끝장을 보자 지금부터 문신의 관을 쓴 자는 비록 말단 관리일지라도 그 씨를 남기지 말라 이렇게 외치면서 의종 곁에 있던 모든 관리들을 척산합니다. 이 거사가 성공하자 곧바로 개경으로 쳐들어가서 남아있던 다른 관리들도 모두 제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운영할 사람이 없죠? 어쨌든 이제 국가체제는 이어야 되니까 의종과 태자를 바로 폐위하고 의종의 동생인 이경공 호를 죽이시키니 이 사람이 바로 명종입니다. 이때부터 이후 약 백여 년에 이르는 아주 참혹하고 어지러운 이 무신정권 무신직권기가 시작되게 되죠. 이렇게 무신들이 권력을 잡은 후에 이제 다시 왕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반무신항쟁이 일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국면의 병마사로 있던 김보당 그리고 석영유수 조이총 이런 사람들이 참지 않았어요. 한 번 무신들 군인들에게 권력이 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힘든 시절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신정권에 대항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저항들이 있었고요. 그중에는 사찰의 승려라던가 평소에는 병장기를 잡아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대부분의 항쟁들은 당시 절대 권력자 이의방의 부하 이의민등의 허락으로 다 진압이 됐어요. 그래서 백년에 이르는 무신집권기가 열렸는데 이때 특징이 왕권의 유명무실 그리고 집권한 무신들의 개인 사방정치가 일어납니다. 여기는 이제 좀 나눠져요. 최고 무신들로 구성된 회의기구 이게 중방인데 이게 처음에 정책결정기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경대승이 설치한 도방 최충원이 집권했을 때는 교정도감 그리고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가 이어받았을 때는 정방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뀐 이 권력기구가 계속 탄생했습니다. 그만큼 최고 권력자가 많이 바뀌었다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무신 집권기가 열렸는데 최초의 권력자는 정변 당시 장군이었던 이방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방의 동생 중에 이린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조선태조 이성계의 육대조 이런 조상이 되죠. 그리고 이방은 정변 동지였던 이고 등을 직접 죽였고요. 원래는 가장 메인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정중부 이 사람도 밀어내버렸어요. 휘하에 가장 수하 숫자가 많았고 좀 중요 포인트에 있는 사령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잡게 됐는데 이걸 공고히 하려고 자신의 딸을 명종에게 시집보내는 등의 국정 농단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권력자가 한번 잡으면 이런 패턴을 밟잖아요. 처음에는 힘으로 휘어잡고 그 다음에는 국왕이라던가 왕자들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대대손손 정권을 이을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같이 힘을 기울여서 정변을 일으켰는데 왜 네가 다 가져가느냐 그래서 정중부의 아들인 정균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이이방은 피살돼서 권력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정중부가 권력을 장악했고요. 그런데 사람만 바뀌었어요. 이전의 이이방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정중부 시대에도 그냥 계속 엄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국정 농단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삶의 고뎀 계속 이어져요. 당대의 청년장군 경대승이 등장해서 정중부와 정균 등을 기습해서 이들을 모두 척살하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신정권이라고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경대승은 달랐다는 역사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사 이유가 왕권을 유린한 이이방과 정중부 이런 난신 적자들을 제거한다 이걸 대의명분으로 삼았고요. 실제로 권력을 잡은 후에도 경대승이 왕권을 상당 부분 존중하는 그리고 명령들을 내려요. 물론 실권은 본인이 갖고 있긴 하지만 이전의 두 사람에 비해서는 확연히 다른 내용들을 보여준 거죠. 왕권을 상당 부분 존중하고 같이 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건데 그리고 이제 의종이 많이 모욕을 당했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게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 이민을 끝까지 찾아내서 척결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대승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뜻을 품고 보여줘도 한번 의심의 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욕심의 눈이 먼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여러가지 내용들이 모여서 젊은 나이 요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대승이 죽자 이번에는 경대승을 피해서 지방에 숨어있던 이의민이 나타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의민 역시 자신의 상관들이었던 이의방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아주 악명높은 그리고 악독한 전행을 인상끼는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이 무신정권 권력자들 중에서도 이의민이 가장 무식하고 지독했다 이런 기록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전행을 참지 못한 최충원 최충수 최씨 일가가 거사를 일으켜서 이의민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충원이 권력을 잡게 됐는데 이전의 사람들과는 확실히 좀 달랐어요. 그릇도 컸고 정부와 국정을 운영하는 나름의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을 잘 닦아서 이 최충원 최우 최항 최2의 이 4대가 가는 무신정권에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황금기였죠. 이렇게 권력을 오랜기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최씨 무신정권인데 좀 센스 있게 했어요. 그래서 무관들뿐만 아니라 문신들도 고루 등용을 해서 자신의 세력 기반을 궍고 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위에서 세상을 정복할 수는 있어도 운영하려면 말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무신의 시대가 됐는데 무관전성시대였잖아요. 한번 힘을 찾아왔지만 그래도 예전 문신들의 그런 폐 만행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충원은 각 분야의 문신들도 골고루 등용해서 자신의 세력 기반을 확실히 하는 데 활용했어요. 또 명종과 희종 당대왕을 마음대로 패립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예우를 했고요. 최충원의 뒤를 이은 아들 최후 같은 사람은 그 결과는 참혹했지만 그래도 강화도에서 항복하지 않고 대몽 항쟁을 주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빨리 항복하고 좀 내실을 기르는 게 나았을 텐데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면 제대로 싸우기라도 해봤어야 될 텐데 몽고군이 워낙 수전에 약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강화도로 건너가서 그냥 백길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 땅에 있는 일반 백성들은 난리가 났겠죠. 어쨌든 이렇게 최씨 무신 정권은 최이 이 대에 이르러서 종말을 고했고요. 이후에도 실력자들은 나왔어요. 김준 이면 이뮬무 계속 권력을 잡았는데 이제 마지막 이뮬무대에 와서는 대몽 항쟁 당시에 원종 이 사람이 친몽파예요. 몽고파 이 사람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한도하려고 하자 이를 이뮬무가 저지했어요. 그래서 원종에 의해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신 정권의 실력자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왕권이 약간 강화됐다는 내용이겠죠. 강화라기보다는 예전처럼 허술하지 않다. 뭐 허수아비는 아니다. 그 정도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겨우 이뮬무를 마지막으로 길고 좀 처먹했던 이 무신 집권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270년 드디어 고려 왕정이 복고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뭐 왕권이 어느 정도 수복됐다고 나라가 갑자기 잘 되겠습니까? 몽고에 대항쟁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정도의 쑥대바지 됐어요. 참혹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한 정말 엄청난 시련의 시기가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회 혼란은 당시 극에 달했고요. 도탄에 빠졌다는 정말 평범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시절이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배체제의 문란 무신들의 하극상 신분해방 여기다가 지배층의 압박수탈에 항구하기 위한 대규모 반란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특히 반란을 보면 원래는 특정 어떤 불만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 반란 세력들끼리의 연대가 잘 이뤄졌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많았는데요. 굵직한 것만 몇 개 들어보면 공주명악소에서 일어난 망이 망소이의 난 경상도에서의 손청 이광의 반란 전주에서 군인과 관노들이 가혹한 군역 그다음에 부역 이런 거에 한 거에서 또 반란을 일으키고요. 뭐 수십 번 이상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연합전선을 펴기 시작했는데 이제 김삼이 효심의 난 그리고 신라봉을 외치면서 일어난 동경도의 반란 이게 반란군의 연합전선이 계속 이루어져서 수십여 년간 세력을 이루고 계속 고려 조정을 힘들게 합니다. 특히 이제 1198년에 일어났던 만적의 난 이게 원래는 신분해방을 외치면서 일어난 건데 나중에는 우리 신분이 해방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저주받은 신분제 그리고 이제 탐관오리들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잘 만나서 떵떵거리면서 백성들을 수탈해 갖고 사는 저 호족 귀족들을 없애버리자. 이런 식으로 좀 연대의 반란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들 반란은 무신 집권기에 최씨 일가 여기서 모두 진압을 했고요. 다만 이제 워낙 셌잖아요. 그리고 기간도 길었고 파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군들의 내용 백성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 정부 시책에 반영되는 그 결과를 가져왔어요. 고려의 신분질서가 동요되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들 반란이 예전부터 내려오던 좀 악습, 안 좋은 유산 이걸 청산하려는 좀 굵직한 사회적인 움직임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당시 고려 내정은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이때 외국, 글로벌 정세는 어떠했는가? 13세기잖아요. 이때 오랫동안 부족 단위로 유목 생활을 하던 이 몽고족이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면서 금나라를 공격하여 북중국을 점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금나라 밑에 있던 거란족의 일부가 몽골에 쫓겨서 고려로 침입해 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밀리고 밀려서 이쪽으로 온 거죠. 고려는 이들을 맞상대해서 반격한 다음에 강동성에서 포위 공격을 했어요. 이때 거란족을 추격해온 몽골군이 두만강 유역에 있던 동진국 여기에 군대와 연합해서 결과적으로 거란족을 토발하게 됩니다. 이후에 몽골이 자신들이 고려를 위해서 거란족을 몰아내줬다 이렇게 은인으로 내세우면서 지나친 공무를 요구하는 이런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상하러 왔던 몽골사신 일행이 기국하던 길에 국경지대에서 거란족에게 피살되는 일이 일어나요. 좋은 구실이죠. 바로 몽골군이 침입해 오입니다. 이른바 몽골전쟁인데요. 처음에는 몽골도 엄청난 대군으로 온 게 아니라 약간 잽을 던져보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귀주성에서 좀 엎치락뒤치락 이 정도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고려군이 많이 버티니까 바로 길을 돌려서 개경을 포위하는 이런 작전을 폈어요. 이때 고려가 몽골의 요구를 일부분 받아들이게 되었고 생각보다 몽골군도 큰 소득은 없이 돌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당시에 집권자가 무신정권 최시정권의 최후였는데요. 몽골의 무리한 조공요구 그리고 내정간섭 여기에 반발해서 바로 강화도로 도읍지를 옮기고 장기 항전을 위한 방비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몽골 조정이 어디 감히 고려가 우리 대몽골 지국에 반항하느냐 그래서 대규모 정규군을 편지하고 이름난 장수 살리타를 대장으로 해서 고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좀 몽골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요. 당시에 장수 김윤우라는 사람이 이끄는 민병대에 막혀가지고 살리타가 좀 사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사나 이런 데 보면 워낙 사냥이라던가 이런 걸 좋아했던 살리타가 전쟁 중에도 개인 시간을 갖다가 매복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고려 입장에서는 대단한 승전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들은 몽골 조정에서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이후에 총 7차에 걸친 몽골 침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30년간의 장기 항전에 들어가게 된 내용이었고요. 강화도의 고려 조정은 이제 주민들을 국민들을 산성 산 그리고 섬 도서지역으로 다 피난시켰고요. 황전과 외교를 병행하면서 극렬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지배층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다.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방어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팔만대장경을 조판했습니다. 물론 문화의 가치는 상당하죠. 당시에 불경 관련 자료로는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대단한 것이면 분명하나 당시에 일반 국민들을 보면 밥은커녕 진짜 칡뿌리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팔만대장경을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 그리고 노력 여러가지가 들 거 아니에요. 이 돈을 구율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과연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그 효과가 있었을까. 부처가 도와준다면 저기 몽고에도 중국에도 부처를 믿는 불교도가 있을텐데 그런 불교도와 불교도가 싸우면 저는 종교를 그렇게 믿지도 않지만 과연 어느 손을 들어줄까. 항상 이런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옛날의 위정자들 그리고 지금의 권력자들 저는 그 본질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몽골전쟁 중에 고려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 몽고군이 아니었다고 해요. 누가 가장 무서웠는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나타나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조세군이 제일 무서웠다고 합니다. 수로를 통해서 전쟁 중에도 조세를 걷어들이는 일에 한치의 수월함이 없었다고 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결국 버티다 못한 고려 조정에서는 문신들이 발언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몽골과의 강화를 주장하게 되는데 외세를 이용해서 기존의 무신정권 무인세력을 견제하려고 한 것이죠. 이래하여 몽골과 강화를 맺으려는 주화파가 일부 무신세력과 결탁해서 최시정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준, 임연, 무신정권 말기의 권력자들 반대도 상당 부분 있었지만 결국 개경 환도를 하고요.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역사책에 나온 내용이 있죠. 고려 조정이 몽골에 항복을 하고 돌아왔지만 끝까지 대몽 항쟁에 앞장섰던 산별초 배중손의 지휘 아래 끝까지 항거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충의사상이 대단하고요. 그런데 당시 몽골은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재패했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뜻을 펼쳐서 하는 것은 좋았지만 이 내용 때문에 국가가 더 많은 수탈자원을 몽골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몽골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한테 반항을 하는 세력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몽연합군을 만들어서 선별초를 공격하게 됩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고려에 가뜩이나 없는 군사력 정규군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선별초를 그대로 정규군으로 흡수했으면 상당수의 병력 편제가 됐을 텐데 이중으로 깎여나가는 그런 시절이 된 거죠. 아쉬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몽고가 일단 돌아가긴 했는데요. 그냥 다 간 건 아니죠. 점령군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이 긴 항쟁에 버티고 있었던 원나라의 간섭기 때 몽고의 관리들이 상당 부분 남아있긴 했지만 여전히 정치 권력의 핵심은 당연히 고려인들이었습니다. 고려의 귀족과 고위층 관리들 당연히 고려인이었고요. 백성들이 다 죽어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려가 이기든 몽고가 이기든 기득권층의 권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이기든 내 자리는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쟁이 나면 외적보다 더 미운 게 내부의 간신배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가 고려죠. 몽고가 보기에 서열이 낮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몽고는 빨리 항복할수록 그리고 몽고군에게 피해를 덜 줄수록 그 위치를 높여줬거든요. 그런데 고려가 약 30여 년을 저항했잖아요. 그러니까 몽고 입장에서는 짜증이 확실히 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 위에 위구르보다도 고려의 서열이 낮았습니다. 당연히 고려 조정은 이게 불만이 있었죠. 우리가 몽고에게 굽히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저 세력도 별로 없는 위구르보다도 서열이 낮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원나라 황제가 분노가 안 풀렸다고 해요. 그래서 위구르가 저항 없이 빨리 항복했기에 고려보다 위인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고려는 계속 찬밥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에 연계된 여러가지 피해도 받았는데 일단 일본 정벌을 할 때 고려군을 많이 동원했어요. 대부분의 원자재 그 다음에 사병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 식량 대부분 고려에서 차출했는데 이게 가미카제 라고 하잖아요.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하러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전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심풍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참 피곤했죠. 그런데 사람은 또 어떻게든 살아간다고 이렇게 몽고와 고려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왕실이 원 황실과의 결혼정책을 취했어요. 나름의 왕권 강화책이죠. 그 결과로 고려에는 다수의 몽골 풍속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정치를 좀 보면 고려왕이 대대로 몽골 공주와 결혼해서 몽고 황제의 부마가 되는 일 그리고 왕실의 호칭과 격 원래는 자주국이었는데 전쟁 후에 제후국으로 격화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관제도 많이 개편됐습니다. 한마디로 격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자주권이 있었으니까 조, 종 이런 식으로 왕명을 붙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조, 광종, 의종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왕들이 몽골에 충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충성할 충자를 붙여서 왕명을 짓습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또한 표면적으로는 일본 공략을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정동행성을 통해서 고려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심하게 지배를 했습니다. 정치의 내정간섭은 당연했고요. 고려 영토의 일부를 몽고 직속용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해서 천령 이북의 땅과 자비령 이북의 땅을 몽고 직속용으로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석영 땅에는 동령부를 설치해서 한마디로 고려가 움짝달상 못하게 꽉 쥐고 있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런 작업이 끝나니까 경제적인 수탈이 이어집니다. 엄청난 경제적 요구를 했고요. 고려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위정자 지배층 계급들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권문 세력들에게 반항하는 이들의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지배체제 문란을 초래하게 되고요. 또 사회경제면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먼저 농장이 확대됐는데요. 따라서 국가의 공전은 없어져요. 나라권은 없어지고 개인의 땅들이 많아지니까 국가 재정은 공공해지고 궁핍 초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권문 세족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 신진 사대부가 등장하게 되죠. 학문적인 교양을 갖추었고 정치실무에도 상당히 등한 사대부 세력들 이들의 사회적 진출이 드디어 고려의 정치적 대세를 변화시키게 합니다. 이전에 권문 세과들의 세력 보면 일단 뒷배가 강력한 원나라를 백그라운드로 하는 그런 내용들 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중원의 사정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명나라가 일어났고 기존의 원나라가 쇠퇴하니까 이 세력들이 북방으로 밀려나가잖아요. 이렇게 원나라와 명나라 원명 교체기에 즉위했던 공민왕 이 사람이 개혁을 기치를 드니까 대외적으로는 반원정치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권문 세과 세력의 억압 이런 두가지 정책이 채택되게 됩니다. 또 공민왕은 후일 신돈을 등용해서 국정을 관할하게 했는데 이 신돈이 기존의 권문 출신들의 핵심들을 다 축출했고요. 문벌이 변변하지 못하지만 능력이 탁월한 이 사람들을 많이 등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기적과 같이 등장한 능력있는 리더 개혁 군주 공민왕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원나라의 간섭이 지속됐잖아요. 이게 불만이 많았어요. 공민왕이 그래서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지만 신돈이라는 인물을 중용해서 당시 썩은 고려에 정치 사회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급진 개혁 노선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나 기성세력들이 있잖아요. 기득권 극심한 반발을 했고요. 여기에 살아가는 노국공주의 죽음 그리고 대내외적인 반란 극심한 외구의 침입 이런 내용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공민왕의 개혁은 좌초되고 맙니다. 고려의 마지막 개혁혼이 없어지게 됐고요. 이제 고려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전반적으로 암울했던 고려시대에 보기 두문 영민함 그리고 개혁의 의지를 갖췄던 왕 만약에 그가 개혁에 성공했다면 아마도 고려의 수명을 연장시켰을 것이고요. 스스로도 성군으로 남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비운의 왕 공민왕 그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좌절 그리고 피살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고려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왕이 되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몽고 원나라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고요. 당시 고려가 원나라에 종속되어 있는 나라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몽고와의 전쟁 이후에 고려는 원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고려 태자가 원나라에 볼모로 잡히는 그런 시절의 연속이었어요. 또 고려가 국가라기보다는 타위의 어떤 제후국 부마국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고려 태자가 원나라의 공주와 혼인을 해야만 하는 약간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원나라에 갔을 때 사실 여러가지 좀 저항정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정략결혼의 개념으로 만났지만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 노국 대장 공주와 혼인을 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노국 공주로 알려져 있죠. 공민왕은 원래는 대군으로 봉해져 있었지만 왕이 되기 어려운 어려운이 아니라 불가능한 위치였어요. 왜냐하면 장자가 아니었고 공민왕의 친모가 원나라 사람이 아닌 고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황족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당시에 선왕이었던 충목왕 이 사람이 후사를 보지 못한 상태로 즉위한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죽어버렸어요. 그 뒤를 이어서 공민왕이 아닌 이복 동생인 충정왕의 왕이 오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게서는 멀어졌잖아요. 혹시 이 왕이 죽더라도 그 아들이 계승을 할 테니까 그런데 나이가 어린 충정왕이 즉위한 후에 수많은 외척과 간신들이 등장해서 국정을 물란케 했습니다. 원래 고려는 약간 물란한 게 정상인 정도의 나라였는데 그 기준으로 봐도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같은 모습이 더욱 심화되니까 이제 원나라에서도 나라를 어쨌든 운영을 해야 우리에게 보낼 조건 같은 것도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 나라를 움직일 정도의 그런 영민함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정문란의 책임을 물어서 이 충정왕을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을 왕위에 앉혔죠. 여기에 관해서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당시 공민왕이 즉위할 때 부인인 노국공주가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원나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민왕이 어렸을 때부터 원나라에서 문화를 익히고 자랐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자신들이 짝지워준 노국공주하고 너무 잘 지내니까 아 저 친구를 고려의 왕으로 임명해 놓으면 당분간 우리 원나라에 반항하지 않고 잘하겠지 이런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친원정책이 고려에서 행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공민왕은 사실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주기 직후부터 아주 강력한 반원자주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주 의외의 정책이었는데 무엇보다 공민왕이 국제정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원나라에 있는다는 것은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 볼모로 갔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상 원나라 황실에서는 전세계 모든 정보가 다 오는 정보의 메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반 백성들이 공민왕이 불쌍하다 이거 참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난센스입니다. 지금 우리 만약에 어디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에 유학한다 그런데 집안에서 자녀가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에 유학을 보낸다 이렇다고 그 사람은 불쌍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공민왕은 거기서 많은 내용을 접했고요. 대륙에서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잘 배웠습니다. 국제정세라던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각종 군사력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정치를 하는 방법들 세계를 움직이는 원나라였으니까 배울 게 많았겠죠? 속속들이 많은 것을 깨우치고 이를 갖고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당시는 그야말로 격변의 세계였고요. 국제정세가 매일매일 새로운 아주 요동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제국으로 전세계를 군림했던 원나라가 서서히 그 힘을 잃고 있었고 새로이 중국 한쪽을 중심으로 하는 명나라 홍태조 주원장이죠.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원나라의 구군이 서서히 저문다고 확실히 느꼈고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고려를 다시 발전시키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원나라를 밀어내고 확실히 그 세력을 발전시키고 있었던 명나라와 친하게 지네일이라는 목표를 세웠죠. 그래서 고려의 권력을 잡은 공민왕 먼저 고려사회에 파고들었던 몽고풍습을 협파 이 내용을 단행했습니다. 당시에 변발이라던가 호복 쪽의 복장이잖아요. 이런 몽고풍습들을 다 싹 바꿨고요.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각지에서 그동안의 원나라 지배하에 여러가지 내용이 안정화되었다. 우리는 바꾸고 싶지 않다. 공민왕 당신을 반대한다. 이런 내용으로 반란이 많이 일어났는데 좀 상당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민왕이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개혁정치를 단행했습니다. 몽고의 연호와 관제를 폐지했고요. 예전에 고려의 자주성이 있던 여러가지 제도들을 다 복구했습니다. 또 원나라가 만들어 놓은 각종 내정 간섭 아울러 자신감을 가진 공민왕이 그동안 원나라의 위세에 편승해서 고려 조정을 좌지우지 했던 기시일파 여기를 완전 제거했습니다. 기황후라고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제후국에 지나지 않았던 고려의 공료 출신이 원나라의 최고직에 올랐다. 사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기시일파가 갖고 있던 권력이 그야말로 왕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수준이었죠. 거기다가 기황후가 출산한 아들이 원나라의 황태자의 책봉이 되니까 이제 공민왕마저도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던 공민왕이 원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고 기철일파를 모조리 척살해버렸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혁의 칼날을 더욱더 날카롭게 별랐어요. 여세를 몰아서 100년 이상 존속했던 몽고의 쌍성총관부를 완전 폐지했습니다. 원나라에 빼앗겼던 직할령 고려 영토도 대부분 회복했죠. 그리고 중국 중원에서 명나라 원나라가 계속 싸우는 틈을 타서 고려의 여력을 돌릴 힘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원나라 잔존 세력을 다 쫓아내고 명나라 의 일을 인정하는 그 내용을 받아냈습니다. 또 몇 년 후에는 장군 이성계를 통해서 당시 몽골이 힘을 갖고 있던 동령부를 공격했어요. 여러개의 산채를 점령하는 그런 성과를 이뤄냅니다.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이 공민왕이 반원자주 정책을 매우 과감하고 신속하게 단행했어요. 그리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죠. 이전까지만 봐도 고려는 그야말로 약함의 대명사 몽고가 바람 한번 불면 원나라가 헛기침 한번 하면 벌벌떠는 신용을 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때 개혁군주 공민왕의 중심이 된 고려가 다시금 중흥기를 맞이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세상은 또 이렇게 계획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공민왕 개혁정치의 발목을 잡는 국가 내외부의 여러 악재가 연이어 돌출했죠. 먼저 이게 컸는데 당시의 북방의 홍건적 그리고 남쪽의 외구의 침입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유의 난 김용의 난 이 두개의 난 아주 치명타였어요. 특히 이전의 왕의 아들인 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최유의 난 분사 규모도 컸고 데미지도 심하게 입혔습니다. 공민왕이 원래 이전의 귀족들이 겸병한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환원시키는 전민변정도감 이걸 설치했고요. 그리고 원문세족이 중심이 된 도당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또 외방의 산관에 대한 통제 강화 이걸 다 도모했는데 이게 기득권의 권력을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아주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좌초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힘들게 이어가던 공민왕에게 결정적인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공민왕의 원나라 출신의 부인 노국공주의 죽음이었는데요. 공민왕에게 있어 노국공주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혈혈단신으로 그야말로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상태로 원나라에 갔잖아요. 볼모로 철양한 신세입니다. 이때 공민왕이 노국공주에게 크게 의지했고 공민왕이 즉위한 후에 각종 반원정책을 펼칠 때도 노국공주는 본인의 고국 본인의 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민왕을 변함없이 지지했습니다. 공민왕의 목숨을 살려준 것만 해도 여러 차례라고 해요. 각종 암살 시도라던가 이걸 다 막아냈죠. 현재까지도 야사같은데 보면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이어져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 누구보다 공민왕에게 중요했던 노국공주가 사망하게 되자 공민왕은 큰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자신의 개혁정치가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아주 결정타로 작용한 거죠. 공민왕의 입장에서 보면 수십여 년간 일관되게 주위의 기득권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삶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 것은 노국공주를 비롯한 자신의 소중한 동료들의 죽음 주위에 남은 것은 나를 뜯어먹으려는 몰이배들 간신 또 고마움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시간이 갈수록 내 편 아구는 사라지고 점점 강해지는 적들만이 남았습니다.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어느 나라나 개혁가 그리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신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한줌도 안 됩니다. 숫자 자체가 적죠. 물론 그 능력치는 뛰어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에 상대되는 나쁜 사람들은 천지에 가득합니다. 그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그 능력치도 점점 강해져요. 젊은 시절을 불태워도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언젠가는 지치게 됩니다. 신념을 위해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고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보면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면서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오늘날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친일파 매국노 그들의 후예들 오늘날 떵떵거리면서 돈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욕심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세상을 위한 미랄 같은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변합니다. 지금 나의 같은 편도 결국 같은 편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살았던 사람들도요.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느새 늙고 병든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학창시절이라던가 사회초년병 시절에 나보다 여러가지로 못했다고 또는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가 나라를 위해 무보수로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써가면서 세상에 좋은 일을 했건만 그 사람들은 강남의 아파트가 셋째 넷째 건물이 몇 개 그러나 나는 지금 친구들을 만나서 바깥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뼈를 깎는 개혁과정을 펼쳐서 세상을 바꾸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일부 좋은 내용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제 전혀 관계없는 악당들이 가장 좋은 노론자위를 가져갑니다. 이게 지금까지 세상의 대부분의 이치였어요. 그래서 동서고금 역사를 막론하고 개혁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피를 보는 혁명만이 그나마 약간의 성과를 가져왔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세계를 보면 예전에 중세시대나 고려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모든 일을 다 총으로 쏘고 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저도 항상 어렵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노국공주의 사망 그리고 이후의 여러가지 반란 그리고 본인에 대한 저항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니까 공민왕은 더 이상 고려 왕에 처음 즉위할 때 그 총기 넘치면서 영민하고 과감했던 개혁군주의 공민왕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국정을 등한시했고요. 개인적인 사치 연애 향락을 즐기는 내용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공민왕은 공민왕이잖아요. 이런 와중에서도 고려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인은 늙었고 이제 그 정신도 예전 같지 않음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사람을 불러서 고려의 국정을 맡기니 이가 바로 신돈입니다. 신돈은 원래 노비의 아들이자 승려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갑자기 국가권력의 중추러 오니까 이제 요승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민왕이 여러 비난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을 발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른 대체제나 대안이 없었습니다. 고려사의 반역열전을 보면 공민왕이 공신을 평가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일반 권신대족들 그 친족 친척 친당이 뿌리처럼 이어져 있어서 서로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면서 이익만을 가져간다. 초야의 신진세력들은 처음에는 괜찮으나 출세하게 되면 그 집안이 안 좋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기존의 권신대족들의 사위가 되고 처음의 뜻을 버린다. 오늘날로 말하면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사법고시에 붙어가지고 결국 검찰총장의 사위가 된다거나 그런 루트를 밟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세력 유생들 항문은 있을지 모르지만 약하고 강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세 부류들은 모두 국가 대개에 쓰기가 부족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권력과는 다른 그리고 세속에서 멀리 떨어져서 홀로 그 능력을 갈고 닦은 신돈을 얻어서 고려조정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발탁된 신돈 공민왕의 후원하에 거침없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선 개각을 단행해서 많은 기성 대신들 썩은 홍구파들을 다 쫓아냈어요. 상당히 반발이 있었지만 신돈은 아랑곳하지 않고 채찍과 당근을 잘 펴면서 기존 대신들 그리고 문생 파벌들을 정리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이후에 조선권국의 중심 세력이 되는 신진 유학자들 곧 신진 사대부들을 대거 등용시켰죠. 아울러서 문화적인 융성기를 갖고 오고자 몽골 침략 시기에 불탔던 여러가지 건물들을 복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신돈의 목표는 이걸 복구하는 것도 나름 중요한 일이지만 합법적으로 관리들 세력들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능력에 비해서 중용받지 못했던 이색, 정몽주, 이숭인 이런 세력들 상대적으로 온건 유학자들을 크게 키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로서 신진 유학자들을 키워나간 것이죠. 또한 동시에 그 차세대를 보기 위해서 과거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이전에는 진사, 명경 이렇게 분류해왔던 제도였는데요. 이를 전면 개편해서 향시, 회시, 전시 이렇게 세 단계를 설정해서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졌는가. 그러니까 향시를 통과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왕이 직접 참여해서 시험 내용을 검토하고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 서류 통과하면 무조건 사장이 면접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 과정은 본인이 총괄하는 거죠. 기존에 보면 서로 짬짬이 했잖아요. 김대감 집 아들은 이대감이 키우고 이대감 집 아들은 김대감이 채용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폐단을 모두 없앴고 권문세족과 공신자재들의 출세 특혜를 모두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국가 관리가 되는 길은 오로지 과거 제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되었죠. 신도는 그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개혁은 그 진행도 어렵지만 일단 과정이 빨라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민 추정도감을 설치해서 기존에 불법으로 정거됐던 토지 또 농장에 불법으로 소속된 노비 또 국가의 부역을 도피한 양민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호적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한번 용서해 주겠다. 더욱이 거대 사철들도 다 정리했는데요. 고려말을 보면 승려들의 행패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조선시대 유생들의 행패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민이나 노비들 억울했던 사람들이 신돈에게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고 상당 부분 해결해 줬습니다. 일반 양민이라던가 이런 사회 하측민들에 대한 신돈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그리고 신돈은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요구를 거기다 틀어주는 나름의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되니까 기득권 세력은 매우 위축됐고요. 빠르게 나아가는 이 개혁의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듯 했는데요. 신돈의 개혁이 워낙 급진적이었던 것만큼 기성세력들의 반발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권력과 경제적 기반이 크게 흔들렸어요. 권문세족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국민왕에게 나아가 신돈을 비하하거나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새롭게 성장시킨 신진 유학자들 원래는 신돈의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빠르게 관료화 및 권력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돈을 멀리했고요. 국민왕에게 이 성의학에 기반해서 직접적인 정치를 펼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돈에게 좀 받은 것도 있고 신돈이 저자리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라든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역사서를 보면 신돈에 대해서 파괴승 요승 고려의 국정을 물러앉게 한 간신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행태를 벌였던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의 일단 사실성을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기성 세력들에게는 저항을 받았고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추항을 받았다. 저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승리자의 입장이잖아요. 새롭게 권력을 접은 사람들 그리고 신돈에게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신돈에 대해서 좋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돈의 여러가지 잘못된 내용들을 다 보면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 무분별한 아주 화려한 그런 생활을 했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나라를 들러엎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약하죠. 그런 쪽의 사생활 쪽의 안 좋은 부분은 자기들이 훨씬 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저는 참으로 잘 지은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각지에서 올라오는 신돈에 대한 물란한 행위들에 대한 성토 재물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여색을 심하게 밝힌다 이런 내용들 처음에 공민왕은 개혁의 동지이자 사상적으로 스승인 신돈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신돈의 사생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졌고요. 개혁 세력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에 대한 물리적인 데미지를 할 것 같은 그런 액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서히 신돈을 감싸줄 파워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돈 자체도 그동안 권력맛을 봤거든요. 공민왕이 화끈하게 개혁을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불만이 쌓였습니다. 결국 자신에 대한 주변의 공격도 거세지고 공민왕의 신임도 좀 엷어지는 것 같으니까 신돈은 마음이 답답해져요. 결국 공지에 몰린 신도는 공민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사전에 발각되었어요. 그래서 유배가 됐고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 자신을 커버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바로 암살 시도로 가는 과정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사관들의 이상한 내용들이 있다. 조작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돈뿐만 아니라 신돈의 아들 그리고 그 측근들도 모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신돈이 제거되자 공민왕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기존 세력들과 손을 잡게 되는데요. 공민왕의 후원하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개혁적으로 추진됐던 신돈발 정책들은 모두 없어졌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암울했던 고려 역사의 마지막 개혁군주 영민했던 공민왕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그 사람은 이제 개혁에 실패한 초라한 군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심의 한수였던 신돈이 죽음으로써 마지막 개혁 의지마저 사라졌어요. 공민왕은 이제 모든 의지를 꺾었고 걱정을 돌보지 않고 매우 문란한 사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향락 주색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전국에 젊은 미소년들로 구성된 자재위라는 것을 설치해서 남색을 즐기기도 했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이 기록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예전의 공민왕이 아니라는 점만은 사실인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 남색기관 자재위죠. 여기에 리더격인 사람이 공민왕의 비 그러니까 후궁을 임신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궁궐안의 기강도 없어졌다는 거죠. 공민왕이 이권이 잘못 터지면 자기 목숨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권력이 빠지면 누군가가 칼을 들이밀잖아요. 그래서 관계된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이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사전에 눈치챈 공민왕의 후궁을 임시시켰던 그 사람 이게 홍륜인데 이 일파가 늦은 밤에 공민왕의 처소에 침입해서 공민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한때 군사를 일으켜서 몽고군을 물리쳤던 저 영웅 공민왕의 너무나도 초라한 죽음이죠. 이런 공민왕이 그의 아들이라고 알려졌던 모니노 이 사람이 우왕으로 죽여합니다. 그런데 이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신도네 집에 방문했는데 그때 밤에 침을 들었던 그 한여에게서 나왔던 아들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리고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다. 신도네 아들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훗날 이성계 등의 조선 계곡 세력들이 이 우왕을 공민왕의 아들이 아닌 신도네 아들로 규정하고 폐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죽여버렸죠.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공민왕이 죽은 후에 고려는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권문세력들의 폐해와 전행이 계속됐고 지배층의 서로 간의 갈등 그리고 토지제도가 워낙 엉망이었으니까요. 모순이 계속됐어요. 대외적으로 외국 침입이 지속됐고 명나라도 계속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좀 능숙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왕 등의 그 뒤의 왕들 공민왕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대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개혁이나 아니면 혼란을 잠재울 만한 능력치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때 걸출했던 두 사람의 장수가 나타나서 겨우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명장이라고 불리는 최영 그리고 이성계죠. 당시 중국을 보면 명나라가 원나라를 거의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원나라가 설치했던 쌍성총관부 지역을 내놓으라고 계속 강압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때 최영이 실력을 보여줘야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 하고 명나라에 의해서 북쪽으로 밀려난 원나라에 우리 고려와 함께 명나라를 협공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동북방면의 전진기지인 요동에 대한 정보를 추진하게 되죠. 이에 대해 이성계가 군사적 난점을 들어서 반대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위화도 해군이 나왔는데 당시 장군 조민수와 함께 원정군을 이끌고 출병했던 이성계 압록강 가운데 있는 위화도에 머물면서 지휘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계경으로 돌려서 최영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였죠. 당시 국제정세를 보면 명나라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국가는 사실상 고려가 아니었습니다. 북쪽으로 쫓겨갔지만 아직 만만치 않은 세력을 가진 북원 향후 요동지역의 나하추 여기와 연대해서 명나라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그 상황이 우려스러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명나라 군대가 대대적으로 요동 땅을 공격했고 당시 여기 지배자 나하추는 이를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동을 손에 넣은 명나라는 곧바로 북원 쪽에 출병해서 관전세력을 격파하고 그 위협이 될 만한 북원의 주력을 완전히 선멸하는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가 1388년인데 명예 철령이 통보 그리고 명나라 북벌군이 북원으로 진공한 게 그 기간차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철령이 통보가 북원을 공격하기 전에 성동격서적인 성격 그러니까 고려를 공격할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 요동에 집중한 명예 군사력으로 북원을 공격했다. 이게 사실 전략의 기본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명나라에서 보면 고려가 아직까지는 친원적인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려를 계속 탐색하면서 우리가 북원을 점령하는데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전쟁만 보면 명예 북벌군이 북원군에게 상당히 아주 신속하면서 완전화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가 전쟁전에 추측을 할 때 보면 드넓은 사막과 북력당에서 펼쳐지잖아요. 명과 북원의 전쟁 당시 기준으로는 떠오르는 신흥세력 군사력이 우수한 명나라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다만 전쟁하는 지형이라던가 여러 상황이라던가 누가 이기든 상당한 장기전이 될 거라는 예상도 함께였겠죠. 그런데 이때 최영과 고려의 우왕이 명예 북벌로 비어있다시피 한 요동을 신속하게 공격하면 정벌에 성공할 수 있다. 요동을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점령한 요동이 당시 북원과 전쟁 중인 명나라군의 후방을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원과 함께 명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고려의 위치를 격상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국제정세를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철령이 통보 그러니까 그쪽 땅을 내놔라 이런 명나라를 그 요구를 무마시키는 외교적인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생각했을 수 있어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명나라가 북원과 전쟁을 마치기 전에 아주 빠르게 요동을 정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영은 물론 군사전략가니까 당연히 알죠. 이렇게 급하게 군사를 편지해서 가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빨리 서둘렀을 때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서둘러서 유동정벌을 추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명나라가 의외로 아주 신속하게 북원의 대승을 거둬버렸어요. 따라서 만약에 위하도 해군이 없었다면 고려는 즉각 명나라와의 전쟁에 홀로 돌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나라를 홀로 물리친 명나라 정규군 100만명 이상을 동원할 수 있다는 국력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요. 당시 기준으로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나라를 꺼져가는 고려의 군사로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인가. 어쩌면 이 위하도 해군이 없었다면 아마도 고려는 끔찍한 결과를 또다시 맞이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만약은 없지만 전쟁과 같이 나라의 중요한 명운을 결정하는 일 어떤 민족주의적 선동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해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계기로 전쟁을 시작했다가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린 일들이 역사상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어쨌든 반역이죠. 반란 위하도 해군을 한 이성계를 두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소식 전달의 속도로 보면 이 내용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성계가 홀로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위하도 해군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욕하려면 예전에 고려태저 왕건도 결국에는 군사를 일으켜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끼리의 권력 다툼 나라 이름과 위정자의 이름표만 바뀌는 그런 일의 반복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위하도에서 회군에서 정권을 접수한 이성계 백성의 신망과 명망을 가졌기 때문에 살려두기에 너무나 위험한 장군 최형을 일단 유배했다가 결국 참수합니다. 이때 최형에게 여러가지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때 최형이 말하기를 내가 평생에 사사로운 욕심을 부린 일이 있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무덤에는 오랫동안 풀이 나지 않아 그 무덤을 적분으로 불리고 있죠. 이렇게 이성계 위하도 회군을 마지막으로 고려는 멸망하고 새로운 국가 조선이 탄생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고려나 조선이나 저는 왕초 국가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편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라고 그 자질과 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나라 여기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좋은 왕이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너무 드물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 대소 신뢰들이 자기들이 이용해 먹기 쉬운 말 잘 듣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고요. 고려는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교훈으로 삼을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고려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